서교수의 통기타맛집 꼭 들려드리고 싶은 명작들을 제 채널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 및 음원을 배경으로 활용하여 편안히 감상하실 수 있도록 오감으로 느끼는 책읽기 폴더입니다. 피곤하실 때는 눈을 감고 편안하실 때는 배경영상과 함께 사랑하는 지혜를 살찌우고 삶의 의미를 더해가시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배경음원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제 유튜브 채널 원본 영상에서 MR과 멜로디를 제거하고 제가 직접 반주한 통기타 연주만 담았습니다. 책 읽어주는 기타맨 서교수 폴더의 첫번째 도서는 왼손에는 사기 오른손에는 삼국지를 들어라 를 골라봤습니다. 130권의 방대한 인간학의 보고 사기 성공과 처세의 교과서 삼국지의 지혜와 정수를 이제 단 한권의 책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와 인간을 통찰한 두 역사서의 만남 인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침반과 같은 책 세상의 모든 경영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는 사기와 삼국지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와 경영자는 물론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살아있는 지침서이자 최고의 선택입니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자기 삶을 개척하려는 청소년과 젊은층 중년의 사업가나 셀러리맨 만년에 접어든 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지혜의 빛이 되어 본인과 가족 주변인들을 위한 등대같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 영상당 약 12에서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총 100개가 넘는 영상이 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채널 구독하신 후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보다 빠르게 호소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까지만 제 음성과 별도로 자막 처리하고 이후 본 영상부터는 배경화면과 함께 자막 없이 음성으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및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까지 염두에 두어 시작한 이 재능기후활동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책표지입니다. 왼손에는 사기 오른손에는 삼국지를 들어라 더숲 출판사 130권의 방대한 인간학의 보고 사기 성공과 처세의 교과서 삼국지의 지혜의 정수를 이제 한 권으로 읽는다. 시대와 인간을 통찰한 위대한 두 역사서의 만남 인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침반과 같은 책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지 바로 뒷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영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는 사기와 삼국지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와 경영자는 물론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살아있는 지침서이자 최고의 선택이다. 지은이 민더에 대한 소개입니다. 중국의 고전 및 전통 문화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저술가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작가다. 오랫동안 편집자로 활동하며 중국 내 여러 유명 출판사에서 주관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역사와 철학, 사회과학 분야의 유명한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전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다. 그중 생활 철학 시리즈, 내려놓음, 버림의 지혜, 어리새금의 전술 등은 전 중국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오랫동안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온기니 홍순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복흥대학에서 중국 정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문화일보 국제부에서 기자로 근무했으며 1997년부터 9년간 베이징 특파원으로서 중국에서 활동했다. 2004년 한국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과 제8의 한국언론 대상을 받았으며 1998년 관음클럽 국제보도 부문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현재 중국 전문작가 및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 소설, 따꺼, 황혼의 상하이탄이 있고 옮긴 책으로 중국의 천하대란, 중국의 혁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중국 그 거대한 행복, 수다쟁이 짱따민의 행복한 생활, 삼국지 강의 2 등 20여 권이 있다. 감수자 김영수에 대한 소개입니다. 홍익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대 한중 관계사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중국 소진학회 초빙이사, 중국 사마천학회 회원이며 전 영산원별교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특히 사마천과 사학위를 역사현장과 결합하여 심도있게 연구해 오고 있다. 2007년 32시간에 걸쳐 방영된 EBS 특별기획 김영수의 4기와 21세기에서 그간의 성과를 대중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대표작으로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쓴 4기, 4기의 인간경영법, 치명적인 내부의 적 간신, 중국사의 수수께끼가 있고 현재 4기완역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 이제 상편, 왼손에는 4기에 대한 요약편을 두 페이지로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의리 몸과 마음을 바르게 세워 천하구제를 자신의 임무로 삼다. 약법 3장으로 일생의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다. 바른 몸과 마음으로 집안과 나라를 다스리다. 의로움으로 감동시키고 이치로 설복시켜라. 의의를 먼저 내세우면 난쟁이도 거인이 된다. 불이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자는 죽음을 연치 못한다. 제2장, 탐욕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다. 득실의 변증법 색을 탐하면 반드시 망한다. 작은 이익을 탐하면 화를 자초한다. 부기가 인생의 하근이 되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제3장, 관용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아야 인재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포용은 아량있게, 처세는 뛰어나게. 물러날 때를 알고 남을 위해 공덕을 썼다. 상대를 후덕하게 대하면 그의 상응한 보답이 돌아온다. 남의 실수를 용서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제4장, 인욕 순간의 치욕을 참아 후세의 아름다운 얘기를 남기다. 남의 다리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딘 끝에 출세하다. 상황에 따른 성실한 처세로 성공을 거머쥐다. 불만은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물러나는 것이 진격하는 것이다. 복수를 감는 대업을 위해 치욕을 참다. 제5장, 심세 뚝심있는 행동도 때에 따라서는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적을 많이 만들지 않는 원교 근공 전략 원칙에 얽매이는 진부한 생각은 능력이 아니다. 남의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의심을 피하는 길이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다. 옛 원칙을 지켜 무의의 정치를 이룩하다. 제6장, 처세 기묘한 통합 전략으로 제후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전략으로 삼다. 용맹을 뽐내는 만용은 진정한 역량이 아니다.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인정하게 하라. 생때같은 장난의 예술 실로 헐을 공격하면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제7장, 웅변 성공적 처세를 하려면 임기웅변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형세를 정확히 꿰뚫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임기웅변의 요체는 마음을 공략하는 데 있다. 필요할 때는 가장 귀중한 물건이라도 내놓는다. 벽에 부딪힌 뒤에는 즉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제9장, 겸양 낮은 어조로 말하면 인심을 얻을 수 있다. 너무 심하게 떠버리면 자신이 목표가 될 수 있다. 자만해 우쭐거리는 것은 재앙의 조짐이다. 성공한 날이 물러날 때다. 어수룩하게 보여야 신임을 얻는다. 겸손하고 예의있는 행동이 기회를 만들어 준다. 극단적으로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 여기까지가 이 책의 상편 왼손에는 사기의 요약편 제1장과 제8장까지의 요약분이 왔습니다. 이제 8페이지 감수자의 말입니다. 시대와 인간을 통찰한 두 역사설을 쉽게 만나다. 세상이 어지럽다. 지도층은 서로의 이익을 위한 끊임없는 정정에 빠져있고 백성들은 불안함과 무기력한 상태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누군가 해성처럼 나타나 이 난사를 속 시원하게 정리해주지 않나 하는 허황된 생각에 쓴 웃음을 짓기도 한다. 그렇다고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놓아서도 안된다.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이 다름아는 나이기 때문이다.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단단히 동해매고 이 세상과 인심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한 차원 더 나아가 인간의 삶과 세태의 본질을 통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사람을 알고 세상을 논한다는 지인 논세의 자세이다. 그렇다면 지인 논세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로 지나간 역사에서 비롯된다. 지난 역사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자에게 현재는 무의미해지고 미래는 상실된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제대로 살아왔는지를 되짚어보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은 그 일을 통해 잘못과 실수를 줄이고 한 단계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사의 힘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리더로서의 인간적 자질을 제대로 닦아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자 할 때 사업가가 세상을 위해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수양하려 할 때 선비가 자신의 학문세계를 위해 정진하려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며 사람답게 살고자 할 때 왼손에는 사기를 오른손에는 삼국지를 들기를 원한다. 이 두 역사서는 분명 모두에게 삶의 지침서로서 적지 않은 개발의 기회를 줄 것이며 행동기준의 교과서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아가 진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젊은이 인심을 통찰하고 사업상의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중년의 사업가나 직장인 자신을 되돌아보며 세상을 위해 뜻깊은 일을 남기고 떠나고자 하는 만년에 접어든 이들에게 지혜의 빛이 되어 앞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얼핏 두 책은 어울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함께 거론된 일도 거의 없는 데다 대중적 인지도가 훨씬 높은 삼국지가 실은 역사서가 아닌 소설 삼국지연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말하자면 삼국지의 경우는 소설이 역사서를 압도해버린 절대인기서 삼국지연의의 그늘을 여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삼국지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을 타월한 문학으로 승화시킨 절대 문장 사기와 조함으로써 면모를 일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한편으로 두 역사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대조적인 특징들 때문에 썩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사기는 중국 역사 5천년 중 3천년을 다루고 있는 통사인 반면 삼국지는 중국 역사 중 삼국시대라는 약 반세기의 혼란기만을 집중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성격이 전혀 다른 역사서로서 묘하게 어울린다. 사기는 삼천년을 다룬 통사인 만큼 수도 없이 많은 인간을 다룬다. 지배계층에서부터 보잘것없는 평민과 노예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간 군상을 다 묘사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사기에 등장하는 직업수만 13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인물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다시 말해 사기는 사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역사서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절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삼국지는 많은 사람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삼국의 통치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사기가 사람에 관한 역사서라면 삼국지는 일에 관한 역사서다. 주로 무슨 일을 꾀할 때의 방법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삼국이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을 꾸미있고 일이 터지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사례들이 많아졌던 것이다. 이런 대조적인 특징들이 두 역사서를 썩 잘 어울리게 만든다. 독자들은 두 역사서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가볍게 역사적 사실을 감상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역사에서 인생의 진술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업에서는 여유를 찾고 삶에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요컨대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들어가서 진지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고 사건의 경위를 가만히 곱씹어보길 원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옛날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와 지혜의 혀를 내두르고 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정받아온 고덕 규범이나 처세의 기준이 왜 지금도 유용한지 알게 될 것이다. 또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나아가고 물러나가야 할 때 에 대한 영감과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역사를 알고 역사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자신감에 차있다. 자신의 인생을 역동적으로 작동시킬 줄 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에 대해서도 망설임 없이 판단하고 행동한다. 역사가 날것으로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때로는 낯설고 불편하고 멀어 보인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재가공한 대중 역사서는 독자들을 편하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사기와 삼국지를 선택했다는 것은 보증수표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는 동쪽을 서쪽보다 중시했다. 손으로 보자면 동쪽은 왼손에 해당한다. 연륜으로 보나 역사적 비중으로 보나 삼국지는 사기에 상대는 못된다. 하지만 삼국지만큼 사기에 필적할 만한 역사서도 없다. 그래서 왼손에는 사기 오른손에는 삼국지라고 한 것이다. 지금부터 시대에 획을 그은 두 역사서를 양손에 들고 수천년 역사의 무대에서 인간과 세상을 통철하는 보람찬 지적 정서적 자극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길 바라는 바이다. 이상이 감소자 김명수씨의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옴기니 홍순도씨의 말입니다. 중국 최고의 고전을 통해 처세와 모사의 길을 배우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건강 문제에서부터 이성 학업 문제 이르기까지 일일이 꼽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인생이 고해라는 말이 절로 실감난다. 그러나 절대로 골치압할 필요는 없다. 범위를 하나씩 좁혀나가면 사회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처세와 이를 꾀하는 것 즉 모사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면 결코 짧지 않은 평생을 편안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 예컨대 수신재해가 지국평천하의 원리를 알면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이 동목을 그다지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할 가장 기본 단위인 학교와 가정부터가 무엇보다 그렇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이다 보니 이런 동목에는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 학생은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가장은 경제적으로 유능하면 훌륭한 남편 아버지 자식으로 평가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가 갈수록 천박해질 수밖에 없다. 불법 탈법 반칙이 용납되고 힘있는 자의 생각이 자연스레 정의가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원칙이 끼어들 여지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상황에 착안해 원칙과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목적에서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동양을 대표하는 두 고전 사기와 삼국지를 텍스트로 삼았다. 사기는 일반적인 사서와 달리 당시를 살던 인간 군상들의 교훈적이고 흥미진진한 얘기가 마치 소설처럼 담겨있어 읽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특히 저자 사마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처세에 관한 부분은 오늘날의 원용에도 딱 들어맞는다. 삼국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보듯 모사에 관한 이 사서를 따를만한 책은 동서양을 통틀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제갈량과 조조 등으로 대별되는 영웅 군상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그 자체가 바로 모사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왼손에는 사기 오른손에는 삼국지를 들고 과거 지혜의 보고에서 다시 한번 삶의 교훈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상 옴기니의 말 홍순도씨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상편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왼손에는 사기 인류 최초의 삼천년 통사 사기는 사마천의 궁형이라는 더할 수 없는 치욕을 감수한 끝에 탄생한 피의 역사서다. 필생의 역작을 위해 분노의 억울함 부끄러움을 뒤로한 채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사마천의 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갈 삶의 방향과 깨달음을 던져준다. 제1장 의리 편입니다.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을 따라간다. 공자 세가에서 사마천이 공자의 인물을 흠모하며 인용한 시경의 한 구절입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문학 지식인을 대변하는 인물로 사마천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1장 공자 편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세워 천하 구제를 자신의 임무로 삶다. 몸과 마음이 정기로 가득 찬 사람은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지게 마련이다. 그들은 대체로 천하 구제를 자신의 임무로 생각한다. 그래서 작은 일도 돌아보기는 하나 큰 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들은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 두드러지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더욱이 후학들에게는 배우고 범받아야 할 모범적인 인간형으로 우뚝 서게 된다. 공자는 젊은 시절 노나라의 창고를 관리하는 위리라는 관직에 있었다. 또 목장에서 가축들을 돌보는 승전이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별 볼일 없는 허접스러운 자리였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좋은 실적을 거뒀다. 그 때문에 노나라의 권신이었던 개시의 돈독한 신임을 받았다. 나중에는 그의 추천으로 대부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주나라 천자의 지위는 그 당시 점점 미약해지고 있었다. 자연스레 각 제후들은 정벌 전쟁에만 온 신경을 기울였다. 천하의 예악이 붕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때 공자는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천하를 인과 애가 충만한 세상으로 건설해 통일하려고 했다. 예와 법으로 유지되는 질서있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뜻을 품었다. 50세 되던 해에 드디어 중도제 가 됐다. 현령 이라는 뜻입니다. 그제야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는 실제로 중도제가 된 지 1년여 만에 뛰어난 업적을 얻었다. 그러자 사방의 관리들이 그의 노하우를 배우러 모여들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대사구로 승진했는데 그 자리는 승상 즉 국상을 대행하는 자리로 그가 마침내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정치를 펼친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까? 노나라 노나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상인들은 투기적인 방법을 이용해 과거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고 백성들은 각자 알아서 예법을 잘 지켰다. 따라서 사회질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됐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노나라를 위해 두 가지 중대한 실적을 이뤄냈다. 그 중 하나는 제나라에 강탈당한 노나라의 영토를 돌려받는 일이었다. 그것은 제나라와 노나라의 군주인 정공이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합의한 바 있었다. 다른 하나는 노나라의 3대 권신을 대표하는 기예씨와 숙손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영토를 분할한 일이었다. 이로써 노정공의 지위는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사실 공자가 국정에 참여하는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그의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노력은 이처럼 크나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호사담화라고나 할까? 이때 제나라는 노나라가 강대해지면 궁극적으로 자국에 불리할 것이므로 노나라의 국력 강화를 매우 우려했다. 결국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노정공에게 미인을 보내 여색에 빠지게 만들었다. 정공은 이후 나라를 다스리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공자는 노나라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형태로 치닫자 제자들을 데리고 천하를 주유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면서 제후들에게 등용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당시 각 제후들의 정치는 거의 모두 권신이나 세력이 큰 시족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당연히 그들은 제후들이 공자를 등용해 자신들의 권력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를 배척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제후국에서 공자를 임용하려는 것까지 은근히 방해했다. 자신들이 나라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이들도 있었다. 공자가 위나라에 도착했을 때였다. 한몰의 위나라 권신들이 칼 등의 무기를 지닌 병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그에게 공갈과 협박을 했다. 공자가 송나라에서 도와 예에 대해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마환 발이 한무리의 병사들을 보내 그를 위협했다. 초나라의 소왕이 그를 등용하고자 할 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왕은 이때 그에게 무려 700리의 봉지까지 나누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기를 쓰고 반대하는 영윤 자서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공자의 순환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몇 차례나 포위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제후국들을 부지런히 오갔다. 잠시 쉴 틈도 없을 정도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와중에도 자신의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다. 한 번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양국 대부들의 협곡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때 제자들은 며칠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어 하나 둘씩 쓰러져 나갔다. 그러나 공자는 그때도 의연하게 검은고를 뜯고 노래를 불렀다. 기가 죽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자들은 스승이 역경에 처해도 이처럼 의연하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자 하나같이 찬탄해 맞이 않았다. 심지어 아녀는 우리 스승님의 이상은 고상하고 원대에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스승님은 전력을 기울여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하시니 그가 바로 진정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탐복했다. 그러나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숨어둔 은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세상사에 달관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한마디로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공자의 열정을 비웃었다. 근본적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한 탓에 곳곳에서 벽에 부딪혀 상갓집에 개가 됐다고 비난했다. 일부 은자들의 경우는 공자의 제자들에게 스승을 따르지 말고 산속으로 은거하라는 충고까지 했다. 태평성대가 찾아올 경우 다시 세상에 나오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공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우리는 산속의 새나 짐승과 같은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 천하가 태평해지면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제자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공자는 각 제후들을 분주하게 오가며 남에게 의지하는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다 나중에는 편히 발뻗고 쉴 곳조차 없게 됐다. 처지가 매우 비참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제 나라에 도착한 이후에는 경공이 눈구를 시급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비춰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의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나는 경공에게 내 주장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능구를 주려 했다. 그는 나를 너무나도 모른다. 라면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최고의 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부귀 영화를 제의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할 수 없이 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향했다. 공자는 14년 동안이나 천하를 주유한 다음에야 자신의 주장이 제 후부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노나라로 돌아가 인재 육성에 전적으로 투신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그의 인재 육성 방침은 기존의 것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무엇보다 귀족의 자제들만 공부할 수 있는 전통을 타파했다. 주로 평민층에서 제자를 받아들여 재능과 품행이 우수한 인재들을 대거 길러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제후들에게 발탁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스승의 뜻을 계속 받들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을 기울였다. 공자는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분투하며 일생을 살았다. 살아서는 자신의 뜻을 이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우국 우민정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노력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의지 등은 후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다. 부귀하게 된다 해도 타락하지 않는 숭고한 정신 역시 귀감으로 남았다. 별점입니다. 행동은 평범하게 해야 하지만 절대로 단순해서는 안된다. 칠척 육신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자신만의 확실한 정신을 견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넓고 호방한 정기로 자신을 확실히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공자편이었습니다. 23페이지 제1장 유방편입니다. 약법 3장으로 일생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다. 행동은 후덕하고 이치에 맞아야 한다. 이것이 정정당당한 행동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후덕하고 이치에 맞는 것인가? 간단하다. 인자하고 덕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사람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배려를 뜻하기로 한다. 유방은 누구보다도 이런 이치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다. 그가 약법 3장을 진나라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결국 이를 통해 그는 일생의 위협을 이룩할 수 있었다. 기원전 208년 각지역의 반 진나라 세력에 의해 왕으로 옹립된 초나라 희왕은 유방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서진 관중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때 휘하의 모든 장군들에게 먼저 진나라 대군을 격파하고 수도 함양으로 진격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 나는 사탕발림에 약속을 했다. 이에 고무됐는지 유방은 일련의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무관과 요관의 진나라 대군을 가볍게 격파한 다음 관중으로 순조롭게 들어갔다. 이어 휘하의 대군을 패상에 주둔시켰다. 진나라 도성인 함양이 지척에 보이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함양궁을 하루 저녁에라도 함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니라 다를까 진나라 왕 자영은 도저히 고립무원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자 황제의 옥세와 병부, 절장 등을 가지고 나와 문무백관과 함께 유방에게 항복했다. 이때 유방 수하의 장군들은 자영을 죽여 후한을 없애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다. 그러나 유방은 휘황이 나를 함양으로 보내 공격에 나서게 한 것은 내가 사람들을 후덕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 자영은 즉위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나쁜 짓도 별로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이미 투항했다. 만약 그를 살해한다면 진나라 백성들의 인심을 잃을지도 모른다면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자영이 바친 옥세를 건네받아 잘 간수하도록 수하들에게 지시했다. 유방의 군사들은 함양에 입성한 다음 즉각 진나라 조정의 창고들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다. 값비싼 금은 보아들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방의 모사인 소한은 달랐다. 그는 오로지 관청에 수장된 호적이나 지도 등의 서류와 자료를 잘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앞으로 다가올 천하쟁패와 새로운 왕주를 세운 이후에 처세 등에 유용하게 참고하고 거울로 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후 유방의 행동은 자신의 말이나 소하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그것은 그가 군사를 이끌고 진왕이 거주하던 아방공으로 들어간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그 궁전 안에서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건축물들을 목격했다. 그것은 사치와 화려함이라는 말로는 차마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의 치설과 뛰어난 미모의 궁녀들로 넘쳐났다. 별 볼일 없는 하국관리 출신인 그로서는 본 적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는 궁에 들어가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유방수와의 장군들은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나 그를 찾았다. 그러나 유방은 황궁 안에서 완전히 진이 빠지도록 향락을 즐기느라 도무지 그들을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유방의 부장인 번쾌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몰래 황궁으로 들어가는 고육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됐다. 백원께서는 천하를 오랫동안 다스리고자 합니까? 아니면 간 며칠 동안 졸부들처럼 향락을 즐기다 말고자 합니까? 지금 진나라는 분명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하는 평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각 방면에 제후들은 모두 호시탐탐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폐공은 어찌 이곳에서 베개를 높이 하고 있습니까? 빨리 군용으로 돌아가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방은 번쾌가 큰 소리로 자신을 질척해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나는 몇 년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전쟁만 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네. 그러다 이제야 점체에 찾기 어려운 기회를 얻어 며칠 푹 즐기고 있다네. 자네는 나에게 더 쉬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모사 장량이 그 모습을 보고 안되겠다 생각했는지 그에게 은근하게 권유하는 말을 건넸다. 진나라 사람들은 한마디로 잔혹하고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폐공이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를 위해 잔혹한 폭정을 쓸어내렸으면 그 다음에는 마땅히 검소해야 합니다. 지금 막 진나라에 들어온 우리가 안락만을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거를 도와 학정을 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속담에도 충원은 귀가 거슬리나 행동에 도움이 되고 좋은 약은 쓰지만 병에 이롭다고 했습니다. 폐공은 웬만하면 번쾌의 말을 들으십시오. 유방은 장량이 말과 계책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듣는 사람이었다. 역시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즉각 대우각성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어 진나라 조정에 창고를 봉해 잘 보존하게 한 다음 병사들 분해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그러고는 항공을 나가 폐상으로 다시 돌아가 주둔했다. 그 다음 수순 역시 장량이 건의한 대로였다. 유방은 함양 부근 각 현의 노인들을 불러모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진나라의 잔혹한 법률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소. 오늘부터 진나라의 모든 가혹한 법률은 일률적으로 공식 폐기됐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바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약법 3장 즉 간단한 3가지 법률을 약속하겠소. 첫째는 살인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오. 두번째와 세번째 법 역시 마찬가지요. 사람을 해치는 자와 도둑질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오. 우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벌하는 인의의 군대요. 백성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지내면서 각자의 일을 하기 바라오. 절대로 놀라지 마시오. 진나라 백성들은 병사들을 단속하는 것에서도 모자라 약법 3장까지 언급한 그의 말에 모두들 감격해 마지않았다. 탐관오리들과 군인들까지 계속 능욕을 당해온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들은 감격한 나머지 소와 양을 잡은 것도 모자라 술과 안주까지 가져와 경쟁적으로 유방의 병사들에게 대접하려고 했다. 유방은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이때부터 유방은 관중 백성들이 내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됐다. 얼마 후 항우 역시 진나라 주력부대를 섬멸한 다음 관중으로 보무당당하게 입성했다. 당시 항우는 문물을 겸비한 인물로 미천안 출신의 유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명성의 장군이었다. 그러나 그는 유방과 달리 진나라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분노를 애매한 관중의 백성들에게 풀었다. 우선 이미 투항한 진왕 자영을 죽였다. 이어 아방공에 불을 질렀다. 그 불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꺼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분만이 아니었다. 금은 모하와 미인들을 약탈한 것도 모자라 백성을 공포에 질리도록 만들었다. 백성의 신망을 얻을 까닥이 없었다. 항우는 서초 폐방의 자격으로 진나라를 멸망시킬 공원을 세운 장군들에게 분봉을 하면서 유방을 오지중의 오지인 파촉으로 봉했다. 파촉의 한황 유방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기원전 206년 8월 유방은 봉지로 가서 있는 척 하다 다시 관중으로 진입했다. 이때 관중의 백성들은 약법 3장에 대한 인상이 좋았던 까닭에 그가 다시 쳐들어왔음에도 그에게 저항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고작 3개월 만에 유방은 관중을 다시 점령했다. 이후 유방은 물산이 풍부한 관중을 자신의 근거지로 삼아 동쪽의 중원을 공략할 수 있었다. 항우와 천하를 놓고 다투는 이른바 초한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해 한나라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서한 왕조를 열게 됐다. 추록입니다. 인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다. 따라서 권력을 잡은 자는 늘 민중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러면 민중이 그를 옹호하고 지지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중을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있어야 대중이 우리를 옹호하게 되고 결국 대업을 성취할 수 있다. 이어서 29페이지 제1장 소화편입니다. 바른 몸과 마음으로 집안과 나라를 다스리다. 집안을 잘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지 못한다. 스스로의 몸을 잘 닦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것은 지극히 분명한 이치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사람은 역사의 총화가 될 수 있다. 한나라의 계급 명신 소화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소화는 유방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장수성인 폐현 출신이다. 청장년 시대에는 글을 많이 읽어 문장의 정통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운이 나빴는지 관직은 폐현의 교도소 행정을 담당하는 옥니 정도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품행이 단정해 고향 근처에서는 이름이 자자했다. 유방과는 옥니 시절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인연이 돼 본격적인 교류를 하게 됐다. 또 유방이 반 진나라 무장투쟁의 와중에서 급부상한 후에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조력자 역할을 했다. 유방은 항우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북상 진나라 주력부대인 장한의 수십만 대군을 거록에 전투해서 격파하고 있을 때 밤을 낯삼아 일로 서진에 나서고 있었다. 그 결과 항우의 허를 찌르고 진나라 수도인 함양에 먼저 진입할 수 있었다. 소하는 이때 유방의 주승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이를테면 군대 안에 온갖 일을 밤새워하는 게 그의 임무였다. 그런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답게 함양에 들어가서는 확실히 금은 모하와 미색에 빠진 유방이나 다른 병사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전혀 개인적인 욕심은 채우지 않은 채 진나라 조정의 서류나 자료 등을 챙긴 것이다. 이런 자세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전리품조차 챙기지 못하는 바보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그의 태도는 깊은 꾀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는 진나라 말기에 가혹하게 이를 때 없는 폭정과 약탈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로서는 진나라가 멸망한 역사적 교훈을 잊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그는 진나라의 폭정을 견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깨끗한 정치를 기반으로 한 안정과 질서였다. 절대 탐욕스러운 약탈이 아니었다. 유방은 항우에 의해 한 왕으로 봉해진 다음 소화를 승상으로 임명했다. 이어 군대를 인솔해 한중으로 들어갔다. 파촉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소화는 유방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즉각 백성들을 무의모하고 현명한 인재들을 발탁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실시했다. 그는 나라의 흥망이 사람을 잘 쓰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또 승상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훌륭한 인재를 발탁하는 것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히 알았다. 그가 온갖 정치적인 현안을 처리하면서도 천하의 인재를 관찰하고 발탁 추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은 다 그런 이유에서였다. 할 수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그것이 바로 소화가 달밤에 한신을 쫓아가다 라는 고사로 유방의 신임을 얻지 못한 한신이 떠나려 하자 소화가 밤새 달려가 그를 잡은 일화를 일컫는다. 실제로도 그는 승상으로 임명된 다음 유방에게 한신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선공후사의 정신 즉 개인적인 이익을 돌보지 않는 도량과 직견으로 인재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소화의 추천으로 장군이 된 한신 역시 후에 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초한전쟁에서 수차례 큰 공을 세웠으며 해하에서 항우를 패전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다. 소화의 이런 행보는 집안 살림을 이끌어나가는 근검 절약의 기본 원칙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그런 까닭에 그는 애초부터 일반 백성들이 원하는 좋은 논밭을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언제나 공벽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논밭만을 원했다. 집을 지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대의 광시를 짓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늘 후손들이 현명하고 어질면 내 근검 절약의 정신을 본받게 하라. 만약 현명하지 못하더라도 원문세가들이 이런 공벽한 논밭과 집은 빼앗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처럼 그는 백성들의 고초를 잘 이해하고 늘 관심을 기울였다. 게다가 강직하고 청렴했다. 그런 그가 백성들을 위해 의심 많은 성격의 군주와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유방이 황제간 뒤의 일이다. 소한은 장한 일대의 농지가 대단히 좁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농지에서 백성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반면 천자인 유방의 처지는 달랐다. 상림원이라는 넓은 공터에 금수를 풀어놓고 기를 정도였다. 소한은 유방에게 기어이 한마디 하고야 말았다. 황제 배하 백성들에게 상림원의 땅을 개관하게 하십시오. 또 백성들이 얻어들인 곡식을 징수해 금수들에게 주는 것도 오늘부터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소하의 말을 들은 유방은 분노했다. 바로 여기 튀어나왔다. 네놈이 장사치들한테 뇌물을 받아 먹은 것이 확실해?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백성의 이름을 팔아 내 상림원을 탐내고 있어? 유방은 즉시 그에게 형구를 씌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어 법률을 담당하는 정의에게 넘겨 옥에 가두도록 했다. 매치로 유방의 신화 중에 왕위위라는 사람이 소하가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와 유방을 힐책했다. 소승상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배학께서는 왜 그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옥에 가두십니까? 유방이 불쾌해 그런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일찍이 이사가 진시황의 승상이 됐을 때의 얘기를 들어 알고 있네. 그 사람은 공로가 있으면 모두 진시황에게 돌아가게 했어. 반대로 실수가 있으면 자신이 뒤집어 썼지. 그러나 지금의 소승상은 그렇지 않아. 장사꾼들한테 뇌물을 받아 먹고는 백성을 위해 청원한다고 말하고 있어. 감히 내 상림을 가지고 백성의 인심을 사려고 하다니. 그래서 그 자를 감옥에 가둔 것이네. 왕위위는 지지 않았다. 무릇이릇 할 때는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백성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그의 직분이 아닙니까? 또 어떤 때는 목숨을 바쳐 백성을 위해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상이 해야 할 일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승상이 장사꾼들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십니까? 폐하께서 항우와 수년 동안 천하를 다투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모발을 일으킨 경포를 평정하러 갔을 때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승상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관중을 잘 지켰습니다. 만약 관중에 변고가 생겼다면 이 함곡관 서쪽은 폐하의 천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승상은 이때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가 장사꾼들에게 뇌물을 받는 작은 이득을 취했다고 하십니까? 유방이 듣고 보니 귀에 거슬리기는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즉각 소화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탄해제 2년 연루해진 소화는 오랫동안 국정을 총괄한 탓에 급기야 병석에 눕게 됐다. 그는 이때 자신의 병이 다 했다는 생각을 했는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조참을 후임으로 천거했다. 그의 눈은 정확했다. 조참은 승상이 된 후 소화가 폈던 정책과 법령을 변경하지 않았다. 소화가 하던 것들을 그대로 따랐다. 이를테면 나라의 생산성이 번성하도록 백성들을 쉬게 하면서 보양토록 한 휴양생식 정책이 대표적인 영어라. 3년 후 조참 역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백성들은 노래를 지어 다음과 같이 두호를 찬양했다. 소화가 제정한 법은 한자도 밝고 곧지 않은 것이 없네. 조참이 뒤를 이어 지켜가면서 잃지 않았네. 맑고 공정하게 정사를 돌보니 온 백성이 한결같이 편안하네. 백성들은 조참의 공덕을 찬양하면서도 오랫동안 존경받은 소화의 은덕을 기억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의 천성 및 가치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재, 가치, 국, 평천하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잘하면 이름이 만고에 빛나지만 잘못하면 치욕스런 이름이 영원히 남는다. 따라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수신을 잘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정기를 제대로 불어넣어야 한다. 35페이지 제1장 묵자편입니다. 의로움으로 감동시키고 이치로 설복시켜라. 방자하다는 것은 망령된 행동을 의미한다. 이런 거칠고 난폭한 행동은 이치를 따지지 않는다. 절대로 군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군자는 의로움과 이치를 이해하는 행동거지를 보여야 한다. 묵자는 세상을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천하를 주유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의로움만이 백성과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신념을 잊지 않았다. 때문에 탁발고행에 나서는 승려의 모습으로 천하를 주유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자신의 학설도 적극적으로 선전했다. 그뿐 아니라 천하의 백성들에게 재난을 안겨줄 전쟁같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온 힘을 기울여 적극 제지했다. 한마디로 남의 어려움을 보면 자신의 몸을 바쳐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이었다. 당시 공수반이라는 천하제일의 목수가 있었다. 초나라를 위해 성을 공격하는 무기인 이른바 운제를 만든 사람이었다. 초나라 왕은 송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이 무기를 이용하려고 했다. 마침 그때 노나라에 가있던 묵자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길을 나섰다. 이어 열흘 동안 걸어 초나라의 도성인 영에 도착해 공수반을 만났다. 공수반은 묵자를 보자마자 물었다. 선생님이 여기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묵자가 대답했다. 북방에 웬 사람이 나를 모욕했소. 그대의 힘을 빌려 그를 죽여 없앨 생각이오. 공수반은 묵자의 말에 기분 나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시 묵자가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나는 그에 대한 담려로 시비를 주겠소. 저는 오로지 의로움에 따라 일을 합니다. 결코 박치는 대로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공수반의 말에 묵자가 몸을 일으켜 절을 하면서 말했다.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나는 북방에서 그대가 운제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또 그것을 이용해 송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말도 들었소. 송나라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요? 초나라는 땅이 대단히 넓은 나라요. 오히려 인구가 모자라오. 지금 초나라가 정말 전쟁이라는 것을 치러야 한다면 부족한 인구가 목적이 돼야 하오. 그러나 내가 보건데 초나라는 이미 많이 남아도는 땅을 위해 전쟁을 하려는 것이오. 이건 현명하지 못한 처사요. 더구나 아무 잘못이 없는 송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인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요. 그대가 이 도리를 알면서도 간하지 않으면 어찌 충성스럽다 하겠소. 만약 초항에게 간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대는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대는 왜 한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으면서 송나라의 백성들은 죽일 준비를 하는 것이오. 그대는 확실히 멍청한 사람이오. 공수반은 묵자의 말에 감동한 듯 했다. 묵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물었다. 그대가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송나라 공격을 막아야 하지 않겠소? 공수반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안됩니다. 저는 이미 초나라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나를 초항에게 데려다 주는 것이 어떻겠소? 공수반은 묵자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다. 묵자는 초항을 보자마자 준비한 말을 쏟아냈다. 현재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화려한 마차를 버리고 이웃집의 허름한 마차를 훔치려고 합니다. 또 자신의 비단 옷을 버리고 이웃집의 다 떨어진 옷을 훔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기름기 흐르는 양식과 고기를 버리고 이웃집의 강냉이 중을 훔쳐 먹으려고 합니다. 대왕께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항이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틀림없이 도벽이 있는 사람이지요. 초나라의 영토는 사방 5천리에 이릅니다. 반면 송나라는 500리에 불과합니다. 둘을 비교하면 화려한 마차를 다 찌르러진 마차에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나라는 원초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또 소와 사슴을 비롯한 들짐승들이 온 야산에 가득합니다. 장강과 한수에는 물고기들이 지천으로 있습니다. 초나에는 제일가는 부자 나라라고 할만합니다. 반면 송나라는 가난합니다. 야생 닭이나 야생 토끼 심지어 작은 물고기조차 보기 힘듭니다. 기름기 흐르는 양식이나 고기를 강냉이 죽과 비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또한 초나라에는 키 큰 소나무들이 지천으로 있습니다. 옷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나무들 역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송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옷을 남루한 옷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가지만 봐도 대왕이 송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도벽이 있는 사람의 행동과 다를 게 없습니다. 대왕이 송나라를 공격할 경우 얻는 것은 없고 의로움만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왕이 대답했다. 선생의 말은 지극히 대단히 옳은 말이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해도 공수반이 나를 위해 운제를 만들어 준 것을 어떻게 하겠소? 나는 꼭 이것으로 송나라를 공격할 생각이오. 묵자는 초왕이 고집을 부리자 공수반에게 얼굴을 돌렸다. 이어 허리띠를 풀어 성을 만들고 작은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는 성을 지키는 기계를 제작했다. 공수반과 모의 전쟁을 하자는 얘기였다. 공수반은 수차례에 걸쳐 교묘한 전략으로 성을 공격했다. 묵자는 공수반의 모든 공격을 여유있게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성을 공격한 공수반의 무기들이 아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공수반은 패배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저는 무슨 방법으로 선생에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묵자 역시 나도 그대가 무슨 방법으로 대응하려 하는지를 알고 있소. 나도 말하고 싶지 않소. 라고 말했다. 추앙은 옆에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으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가 서둘러 그들의 말뜻을 불었다. 묵자가 대답했다. 공수반의 말은 저를 죽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를 죽이면 송나라는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초나라는 안심하고 송나라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금활리를 비롯한 제자들 300여명을 송나라의 성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설계한 성을 지키는 기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초나라가 공격하면 송나라의 성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설사 저를 죽이더라도 성을 방어할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초나라는 송나라를 결코 격파할 수 없습니다. 그대의 말이 정말 옳소. 추앙은 묵자의 말을 듣고 뭔가를 깨달았는지 큰소리로 말했다. 송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고집을 더 이상 부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묵자에게도 솔직하게 송나라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묵자는 성공적으로 송나라의 초나라 공격계획을 무력화시킨 후 노나라로 향하다 도중에 송나라를 진화하게 됐다. 공교롭게도 마침 큰 비가 내렸다. 그는 어느 집의 초마에서 비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가 자기 집 초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로서는 이 사람이 송나라를 구한 은인이라는 사실을 알톡이 없었던 것이다. 에필러그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에서 기기묘묘한 전략을 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의 공을 모른다. 반면 사람들이 주의를 다 기울이는 가운데서 시시피비를 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라는 말이 있다. 묵자에 나오는 말이다. 아무도 그의 공을 모른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이 두 마디는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묵자의 위대함을 나타내주는 말이다. 아무도 그의 공을 모른다. 라는 말은 의로운 행동을 뜻하며 의로운 행동이 필요할 때 과감하게 나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진리까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이름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41페이지 제1장 의의를 먼저 내세우면 난쟁이도 거인이 된다. 일반인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가장 커 보일까. 의심할 바 없이 도의와 의기를 말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왜소한 사람도 의의로 인해 커질 수 있다. 반면 권장한 사람이라도 의의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할 수 있다. 4기의 개포란 포열전 제40에 보면 의의와 관련한 옛 얘기가 나온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놓고 서로 쟁패했을 때 개포는 초항 한우의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당시 유방을 수차례나 공격, 곤경에 몰아넣었다. 심지어 유방을 죽일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항우는 전쟁에서 패해 자살하고 개포는 체포를 피해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됐다. 기원전 202년 유방은 그의 목에 현상금 1천금을 내걸었다. 또 그를 숨겨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자는 3족을 멸한다는 포고령도 내렸다. 이렇게 되자 세상의 모든 권리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개포로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겨우 숨어둔 곳이 북양의 주씨 성을 쓰는 사람의 집이었다. 그러나 주씨는 그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포의 머리를 깎아 버린 다음 그의 목을 쇠사슬로 묶었다. 이어 그에게 남루한 옷을 입히고 상여에 태운 후 하인 수십 명과 함께 노나라에 보내 주씨라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게 했다. 당시 주씨는 인근에서 알아주는 호걸이었다. 교유 범위 역시 광범위했다. 나름대로 대단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자신에게 보내진 사람이 개포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잠기간 숨겨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고민 끝에 그는 낙양에서 여음 후 하우형을 만났을 때 자신의 고칭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신화가 자신의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개포 역시 항우에 의해 중용되자 그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직책이었습니다. 설마 항우의 부하들을 전부 죽여버리려 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황제께서는 막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위해 그를 체포해 처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황제께서는 천하의 사람들을 폐하의 속이 좁다는 사실을 광고하려고 하십니까? 더구나 개포의 재주는 대단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혹독한 수색이 이어지면 그는 오랑캐 땅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남쪽의 월나라 땅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한 국가가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유능하고 용감한 사람을 쫓아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나라의 평황처럼 오자서에 의해 죽어서도 채찍을 맞는 비참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공께서는 짬을 내서 폐하께 이런 사정을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우경은 주시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 바로 속낙했다. 이어 한 시간을 골라 유방에게 주시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유방은 그의 말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즉시 개포에 대한 세면령이 내려졌다. 그는 곧이어 조종으로 불려와 낭중에 임명됐다. 현상금 일천금과 삼족을 멸하는 죄는 그야말로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시와 주시 하우영 등은 의의를 위해 과감하게 똑같은 선택을 했다. 세 사람 모두 의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랐던 것이다. 의의라는 것이 표현되는 양식은 일률적이지 않다. 4기의 자객열전 제26은 바로 이런 의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의의를 위해 헌신한 몇몇 협격들의 정신이 녹아있는 내용은 지금 읽어도 피가 끓을 정도다. 진시황을 암살하려한 형가 역시 그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형가가 진시황을 찌른 고사는 중국의 역사에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 역시 매우 지대했다. 그는 원래 위나라 사람이었으나 나중 연나라로 이주했다. 당시 연나라 사람들에게는 형경으로 빌렸다. 그는 글 읽기를 좋아하고 점술 역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마했다.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 미나라 왕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글을 올린 적도 있었다. 연나라에 정착하기 전에 여러 나라를 주의한 것은 다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는 그때마다 검술에 대해 눈하는 것을 좋아했다. 직접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에 맞는 친구는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연나라에 갔을 때 평생의 지기를 만났다. 개를 잡는 것이 직업인 고점리라는 사람이었다. 고점리는 뛰어난 인재는 아니었지만 축이라고 불리는 악기를 잘 다뤘다. 두 사람은 늘 저작거리에서 어울리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실 때면 고점리가 축을 연주하고 형가가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날 때쯤이면 종종 둘이 얼싸안고 울기도 했다. 그야말로 방약 무인이 따로 없었다. 형가는 저작거리에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교유한 인물들은 대부분 현명하고 고매한 인격을 갖춘 이들이었다. 문제는 이들 중 그 누구도 형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연나라의 처사인 전광만은 달랐다. 그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형가를 아주 잘 대해줬다. 그가 가슴속에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다. 얼마 후 연나라의 태자 단이 볼모로 가있던 진나라에서 연나라로 도망을 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훗날 진시황이 되는 진나라 왕 영정은 원래 태자 단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단이 조나라에서 태어난 영정이 진나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자 바로 인지를 자처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것은 진나라, 조나라 등과 잘 지내자는 의사 표시이기도 했다. 하지만 영정의 태도는 진나라 왕이 되자 돌변했다. 이유도 없이 단에게 싸늘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한 단은 기회를 엿보다 연나라로 탈출하는 모험을 강행했다. 그러나 진나라는 연나라 인적국들의 성을 공격해 함락시키면서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 단은 복수를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연나라는 약소국이었다. 군사적으로 복수할 방법은 없었다. 이때 진나라의 장군인 버너기가 죄를 저질러 연나라로 도망을 왔다. 분노한 영정은 버너기의 일가족을 모조리 주살한 다음 그에 대한 현상수배령을 내렸다. 단은 궁지에 물린 버너기를 잘 대해줬다. 하지만 연나라의 대부인 국무의 생각은 달랐다. 안그래도 연나라를 공격할 핑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진나라에게 빌미를 줄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만약 진나라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연나라를 공격할 것이 분명했다. 국무는 고심 끝에 단에게 버너기를 연방의 흉무에게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다. 하지만 단은 궁지에 몰려 투항한 버너기를 죽게 만드는 것이 군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의 건의를 물리쳤다. 버너기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무는 단이 버너기를 흉무에 보낼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단에게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우리 연나라에는 전광이라는 처사 한 명이 있습니다. 지모가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단은 즉각 국무에게 전광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전광이 달려오자 단은 후배의 입장에서 깍짓하게 그를 대접했다. 전광은 단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바로 태자께서는 저의 젊은 시절 명성말 들으신 것 같네요. 저는 이미 나이가 들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자의 일을 형경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말했다. 단은 전광을 전송할 때 목소리를 죽여 당부했다. 제가 선생에게 말한 내용이나 선생이 저에게 말한 내용은 모두 국가기밀입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전광은 태자의 말에 웃으면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전광은 형가를 만나자마자 단의 일에 대해 얘기했다. 단을 만나라는 것이 요지였다. 그는 그런 다음 형가에게 나는 군자가 일을 처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사서는 안된다는 진리를 들어 알고 있소. 그런데 태자 단은 나에게 절대로 다른 곳에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말했소. 그건 나를 의심한다는 뜻이오. 군자와 협객은 절대로 의심을 사서는 안되오 라고 말했다. 이어 자살로 형가의 분발을 촉구할 생각인 듯 다시 그대는 지금 빨리 가서 태자에게 내가 죽었다고 말하시오. 내가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바라오 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정말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자결했다. 형가는 태자 단을 만나 전광의 세상을 떠나게 된 상황에 대해 일러줬다. 단은 전혀 뜻밖의 소식에 대해성통곡을 했다. 곧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상의에 상의를 거듭했다. 결론은 근본적으로 연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때 진나라의 장군 왕전은 연나라의 이웃나라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진나라의 공격을 막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영정을 암살하는 것이었다. 형가는 마침내 단에게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단은 자신의 곁에 머무르게 된 형가에게 극질한 예우를 다했다. 매일 형가를 찾아가 인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흥은 보화와 미녀들을 끊임없이 제공했다. 그러나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형가는 몸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단은 형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진나라 장군 왕전은 곧 역수를 건널 모양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선생을 오랫동안 모시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형가가 대답했다. 안 그래도 태자를 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빈손으로 진왕을 찾아가면 아마 의심을 살 겁니다. 그래서 만약 번어기의 목과 연나라의 비옥한 땅인 독항의 지도를 바치면 그는 저를 믿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영정을 살해하겠습니다. 태자단은 번어기를 죽이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형가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자 형가가 직접 번어기를 찾아가 말했다. 진나라 왕 영정은 장군의 전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또 장군의 목에 일천금의 현상금과 만호후의 벼슬을 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장군은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군의 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진나라 왕의 신임을 얻도록 속이는 것이지요. 신임을 얻으면 그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번어기는 형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자살했다. 태자단은 그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난 번어기가 다시 살아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울음을 그친 그는 번어기의 목을 상자에 정성스럽게 넣은 다음 독황의 지도와 함께 형가에게 건넸다. 형가는 단에게 천하제일의 비수도 요청했다. 단은 바로 백금을 들여 조나라 사람인 서부인의 비수를 구입해 주었다. 형가는 이어 비수에 독약을 묻혀 인체 실험도 했다. 비수와 독약의 성능은 파괄했다. 실험 대상자들은 피가 났다 하면 지체 없이 사망했다. 형가는 자신을 도울 조수로 진무양이라는 합계까지 뽑았다. 그는 13살 때부터 살인을 한 연나라 사람으로 주변 사람 누구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정도로 용맹을 떨치고 있었다. 준비가 완전히 끝나자 형가는 드디어 진나라로 출발할 길이를 선택했다. 그러나 출발할 날이 됐는데도 그는 떠나지 못했다. 함께 가기로 한 또 다른 협계 계섭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자단은 형가가 생각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던지으시 물었다. 날이 많지 않습니다. 진나라로 가실 생각이 진짜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무양을 먼저 출발시키겠습니다. 형가는 태자의 말에 대노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할 사람을 왜 이리 재촉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비수 한 자루만 가지고 막강한 진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내가 며칠 일정을 미루는 것은 같이 갈 협객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태자께서 자꾸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자와 이 일에 대해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역수에 모였다. 형가를 전송하기 위해서였다. 전송 행사가 다 끝나고 장도에 오를 무렵 고접리가 축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형가는 그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분위기가 비장하기 이를 때 없었다. 형가를 전송하기 위해 나온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눈물을 흩뿌렸다. 형가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바람소리는 쓸쓸하고 역수의 물은 차기도 하구나. 장사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니 라는 내용의 시를 읊었다. 형가는 길을 떠나 진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암살에 실패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 한 자체는 의로운 행동인지 아닌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가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 부탁한 일을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 비춰볼 때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태평한 시대라 해도 대협의 정신을 가진 그런 일을 발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끊임이 없다. 에필러그입니다. 시인으로 유명한 당나라 때의 이백은 검수를 배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청나라의 시인 공자진은 퉁소 하나와 검 한 자루로 강호를 누비는 것은 평생의 꿈으로 생각했으나 헛되이 15년이 흘렀구나 라고 읊으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모두 협의 즉 협객의 의협심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주씨가 맞닥뜨린 것과 같은 기회를 가지기는 어렵다. 형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나 일을 할 때 의의라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덕목인 것만은 확실하다. 50페이지 조고편입니다. 불의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예로부터 사악함은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 사악한 머리들이 저지르는 불의한 짓은 일시의 쾌락을 얻기 위한 것일 뿐 끝내는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한다. 진나라 2세대의 조고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면서 악독한 짓을 일삼은 환관으로 손꼽힌다. 인생의 대부분을 국가 권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장난치는데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의한 짓을 서슴치 않았던 탓에 죽음을 면치 못했다. 불장난으로 자신이 타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운명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 필연적인 일이었다. 조고는 승상 2사를 음해해 죽였다. 이때부터 진나라 조정에는 그의 권력 독주를 막을 사람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중승상으로 쾌속 출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자 자신의 입지를 시험하기 위해 사슴을 말이라고 억지를 부린 이른바 지록위마의 희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기원전 209년 진 2세 3년 8월의 어느 날이었다. 조고는 무친아들이 조하를 올리는 틈을 이용해 사슴 한 마리를 끌고 들어와 입을 열었다. 소신이 좋은 말 한 마리를 폐하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세 호해가 사슴을 보고 나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승상은 말씀을 잘못하셨소. 이건 사슴이오. 말이 아닙니다. 이세는 이어 주위의 문무백관들을 둘러보면서 물었다. 잘들 보시오. 이게 사슴이오 말이오. 짐이 틀렸소. 주위의 신하들은 모두 조고의 권력을 두려워하던 참이라 다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들 말을 하지 않다가 조고의 깊은 뜻을 모르는 신하들부터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고에게 아부하던 것이 습관이 된 신하들은 황제의 앞이었음에도 사슴을 말이라고 우겼다. 이세는 주위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자신이 무슨 병이라도 걸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곧 그의 입에서 점을 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점성술사는 매우 영악한 사람이었다. 조고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바로 폐하께서 제사를 지낼 때 목욕 재개를 하지 않아 말을 사슴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세는 점성술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이어 이세는 조고의 의도대로 목욕 재개를 하기 위해 상림원으로 향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상림원을 지나가다가 호해가 쏜 화살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고는 이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사위 염악을 이세에게 보내 누군가가 사람을 죽인 다음 시체를 상림원에 갖다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게 했다. 얼마 후 조고는 이세를 직접 찾아가 황제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건 하늘과 귀신이 모두 화를 낼 일입니다. 틀림없이 재난도 내릴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빨리 이 상림원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공고했다. 조고는 실제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세의 거처를 함양에서 동남쪽으로 탈리나 떨어진 망이궁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세가 떠나자 조고는 즉각 마술을 드러냈다. 과감하게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을 모조리 잡아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오로지 그의 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습관이 되다시피 했다. 조고는 서서히 왕위 찬탈 음모를 진행하려는 야역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때 관중 밖에서는 이미 농민 기의의를 필두로 반란의 불꽃이 맹렬한 기세로 연일 번져가고 있었다. 특히 관동지방은 그 기세가 더욱 맹렬했다. 진승과 오광이 반란의 깃발을 든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도 진나라 군대에 연전연승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란의 불꽃은 회하를 지나 곧 황하 남북을 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되면 진나라의 권력기반은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항우와 유방으로 대표되는 반진나라 기의 부대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진나라 대군을 무찔렀다. 특히 거로구의 전투에서 진나라 군대는 추풍낙엽처럼 흩어졌다. 전의를 상실하는 것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있었다. 진나라 장군 장한은 상황이 예사롭지 않자 황급히 밀사를 보내 조정의 전선의 분위기를 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미 조정의 전권을 장악한 조건은 장한이 보낸 밀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패권의 책임을 장한에게 뒤집어 씌웠다. 장한은 이때 조고의 의증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다. 전투에 지면 조고는 패전의 책임을 물어 그를 죽일 것이고 설사 이기더라도 공로를 시기한 조고의 모함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게 뻔했다. 그는 조고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제후들과 함께 반 진나라 투쟁에 나서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한의 전향은 이미 쓰러져 가던 진나라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이때 조고는 이미 꺼지기 시작한 자신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위험한 도박에 나섰다. 첫 번째 계획은 밀사를 위방에게 보내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자신이 오중 지금의 장수성 일대입니다. 오중의 땅에서 왕으로 자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또한 이세를 처치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그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동생 조성과 사이 염악을 조용히 불렀다. 이때 조성은 중랑영이라는 요직에 있어 궁중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궁궐에서 내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이때 함양의 현령으로 있던 염악도 수화에 상당한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병사들은 농민군으로 위장시켜 망이공을 공격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조성은 형의 지시대로 산동지역에서 온 반란군들이 곧 망이공을 공격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어 염악에게 병사들을 소집해 일단 망이공을 지키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염악은 조고의 지시대로 한 무리의 신복들을 농민군으로 위장시켜 일부러 자신의 어머니를 체포하게 했다. 그녀는 곧 조용히 조고의 집으로 옮겨졌다. 진상을 잘 모르는 진나라의 병사들과 백성들은 현령의 노무가 잡혀가는 것을 목격하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염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적을 추격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바로 망이공으로 쳐들어갔다. 염악과 휘하 병사들은 궁궐 문 앞에 도착해 큰 소리를 질렀다. 반란군이 궁궐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막지 않았느냐.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은 기가 막혔다. 그들은 바로 변명의 말을 쏟아냈다. 궁궐 내외의 경계는 섬엄합니다. 주야로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란군들이 궁궐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염악은 궁궐 병사들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격을 시작했다. 이어 바로 망이공으로 쳐들어갔다. 눈에 보이는 병사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궁궐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데에는 불과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이때 이세는 조고의 편지를 가지고 온 밀사로부터 산동의 반란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밖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하얀 군복을 입은 반란군들이 도처에서 살륙을 저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은 점점 그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얼마 후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옥자 뒤에 있는 발을 맞췄다. 그는 혼비백산한 모습으로 땅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때 염악이 이세의 면전에 나타났다. 그가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말했다. 당신은 무도한 폭군이오. 무고한 백성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소. 백성들의 고혈도 빨았소. 지금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반기를 들었소.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시오. 이세 호혜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입을 열었다. 내가 승상을 한번 만나보면 안되겠소. 안돼요. 염악의 태도는 완강했다. 내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면 왕 자리는 하나 줄 수 있겠소. 염악이 고개를 흔들었다. 이세가 울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만호후 자리는 줄 수 있을 거다니요. 당신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이세가 절망적인 표정을 한 채 말했다. 옥숨만 살려주시오. 나는 초자식을 데리고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소. 이건 가능한 부탁이 아니겠소. 염악이 그의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승상의 명을 받들어 당신을 죽이기 위해 왔소. 당신이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소. 빨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오. 그제야 이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그토록 신임에 맞이 않았던 조고라는 사실을. 염악은 조고에게 이세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즉각 보고했다. 조고는 뛸 듯이 기뻤다. 옥새를 차고 대전에 걸어 올라가 황제 등극을 준비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좌우의 백관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다. 무언의 반항이 황제 등극이라는 그의 꿈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 것이다. 그는 잠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늘과 땅이 두바뀐 듯한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렸다. 자신의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죄를 하늘도 군신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도리없이 황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접고 부소, 진시황의 큰아들입니다. 부소의 아들 자영을 황제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황제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이로써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됐다. 조고에 의해 황제로 추대된 자영은 영리한 사람이었다. 조고의 악독한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두 아들 및 측근의 환관들과 함께 조고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원래 조고는 자영이 5일 동안 목욕 재개를 한 후에 정식으로 직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놓았다. 드디어 재개를 마칠 때가 되자 조고는 사람을 보내 자영이 옥세를 받아 정식으로 등극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영은 병을 핑계로 조고에게 가지 않았다. 연달아 몇 차례나 그렇게 했다. 조고는 할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자영에게 가서 인묘 고조 조상의 위패를 모신 종묘에 들어가 조상에게 오하는 것입니다. 인묘 고조 의식을 거행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사실 4구 정변 이것은 진시황이 하북의 4구에서 숨지자 조고가 유서를 위조 부소를 죽이고 둘째 아들 호회를 황제로 옹립한 사건입니다. 4구 정변 이후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린 조고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영이 눈에 들어올 까닭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자영의 집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영과 그의 두 아들은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 그들은 신북들과 함께 조고를 잡아 가볍게 죽여버렸다. 자영은 조고를 죽인 다음 두 아들 측근의 환관들과 함께 종묘에 들어가 고제 의식을 행했다. 정식으로 진나라 왕에 등극한 것이다. 그는 죽이하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조고의 삼족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에필로그입니다. 왜 온몸을 바르고 공명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할까? 왜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할까? 답은 분명하다. 선과 악이 언젠가는 웅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가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보답을 받는다. 제 2장 탐욕 탐욕입니다. 날던 새를 다 잡으면 좋은 활은 거두어드리고 야근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삼기는 법이다. 월왕 구천세가에서 범녀가 문종에게 문퇴를 권유하면서 한 말입니다. 부귀영화가 보장된 정상에서 선뜻 내려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범녀는 선뜻하게 이를 실천에 옮겼다. 탐욕의 본질에 통찰했기에 가능했으리라. 첫번째 우공편입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한번 일어나면 종종 이해득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큰 화를 불러온다. 절대로 사소한 이익에 마음이 동해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누구라도 폐가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4기의 진세가 제9를 보면 우공이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다른 사람의 계략을 써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 일화가 나온다. 결코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교훈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춘추시대 당시 진나라는 대국이었다. 바로 이웃나라로는 두 약소국이 있었다. 하나는 우나라 다른 하나는 괵나라였다. 이 두 나라는 당연히 국경을 같이 한 나라였다. 또 군왕이 모두 회씨였다. 관계가 대단히 밀접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중 괵나라는 진나라와 항상 영토 문제로 충돌을 빚곤 했다. 자전 충돌에 참다 못한 진나라 헌공은 내친김에 괵나라를 아예 멸망시킬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가 이 생각을 밝히자 대부 순식이 우리나라와 광나라는 우리나라와 괵나라는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괵나라를 공격하면 우나라는 틀림없이 군사를 보내 구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라면서 일단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헌공이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괵나라를 추붓을 방법은 없는 것이오? 순식은 헌공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계책 하나를 내놓았다. 괵공은 음탕한 호색한입니다. 우리가 미녀들과 무녀들을 보내면 바로 거기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황음에 빠져 정무를 소홀하게 되면 그 기회를 틈타 그를 공격하면 됩니다. 헌공은 즉각 괵공에게 미녀와 무녀들을 보냈다. 괵공은 당연히 뛸 듯이 기뻐했다. 과연 순식의 말대로 그는 황음에 빠져 정무를 돌보지 않았다. 헌공이 다시 순식에게 물었다. 지금 바로 괵나라로 쳐들어가면 되는 거요. 만약 우리가 괵나라를 공격하면 우나라는 반드시 구원병을 보낼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간책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괵나라를 공격하려면 우나라를 경유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를 빌려주는 데에 대한 고마움으로 우공에게 두둑한 선물을 주고 그 사실이 괵공의 귀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나라는 서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면 됩니다. 헌공은 이번에도 순식의 말대로 했다. 진 나라의 국보인 천리마 한필과 한 쌍의 백옥을 순식을 통해 우공에게 선물로 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순식은 우나라에 도착해 선물을 바쳤다. 우공은 대전 앞의 천리마를 천천히 훑어봤다. 전체 길이가 1.5장 대략 4.5미터입니다. 키가 1장 대략 3미터가 됩니다. 1장이나 되는 명마였다. 게다가 몸은 순댁색으로 잡털 하나 없었다. 위풍당당한 모습이 평범한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순식은 우공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는 슬쩍 한마디 던졌다. 이 천리마는 진짜 하루에 천리를 갑니다. 밤에는 800리를 달리죠. 우리 진 나라의 국보입니다. 우공은 순식이 말해 쉴 새 없이 고개를 끗다겠다. 순식이 다시 우공에게 말했다. 이 백벽 백옥을 뜻합니다. 백벽도 보십시오. 색깔이 하얀 것이 양의 피부처럼 깨끗합니다. 손에 올려놓고 보면 눈을 떼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은 사람에게도 이롭습니다. 한마디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하늘이 내린 보물입니다. 역시 우리 진 나라의 국보입니다. 우공은 백벽을 손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했다. 눈이 빠질 정도로 진지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순식이 이 보물들을 다시 가져가지 않나 걱정하기까지 했다. 그가 황급히 물었다. 귀국에서 이 귀중한 두 가지 보물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 무슨 부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식은 준비한 대로 최대한 공경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괭나라를 토벌하려고 합니다. 귀국의 길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만약 괭나라를 격파하면 모든 전리품을 귀국에 드리겠습니다. 우공은 순식이 건넨 부탁을 바로 승낙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 궁지기의 생각은 달랐다. 깜짝 놀란 그는 황급히 우공에게 가령했다. 잠깐만요 대왕. 이 일은 절대로 승낙해서는 안됩니다. 괭나라는 우리나라와 바로 인접한 국가입니다. 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양국의 관계는 순망치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괭나라가 멸망하면 우리 우나라 역시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우공의 마음은 오로지 두 보물에 가 있었다. 어찌 이미 입속에 들어간 맛있는 음식을 다시 뱉어내야겠는가. 물론 그는 궁지기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신비롭기까지 한 천리마와 백벽의 눈길을 돌리면 마음은 자꾸만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진나라 왕께서 주의중한 보물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보일 수 있는 성의를 다 보인 것이오. 설사 괭나라라는 이웃을 잃더라도 강대한 진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그것도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겠소. 궁지기는 다시 한번 우공에게 가나려 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백리해에 의해 제지되고 말았다. 궁지기는 조회가 끝난 다음 백리해에게 물었다. 진나라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좋은 뜻에서 한 것이 아니오. 그대는 왜 내가 계속 가나도록 놔두지 않았소? 백리해가 대답했다. 그대는 우리 대왕이 두 보물에 완전히 정신 팔린 것을 보지 못했소. 대왕이 그대의 말을 들을 것 같았소. 그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오. 궁지기는 백리해의 말을 듣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나라가 멸망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조용히 식솔들을 데리고 잠적하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나라의 헌공은 대장 이극과 순식을 보내 괵나라를 토벌하도록 했다. 우공은 이때 직접 나아가 우나라의 길을 빌리려는 진나라의 대군을 맞이했다. 귀국의 깊은 후위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나도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돕겠소. 우공이 이극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자 순식이 대신 대답했다. 대왕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괵나라를 속여 관문을 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공은 순식의 계책에 귀를 기울였다. 우공은 순식의 계책대로 구원병으로 도우러 가는 척 한 다음 괵나라가 관문을 열도록 속였다. 괵나라는 예상대로 바로 멸망했다. 이극은 승리를 거둔 후 전류품의 상당 부분을 우공에게 나눠줬다. 우공은 술에 가득 실린 금은 보석과 미녀들을 보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극은 그 기여를 놓치지 않고 대군을 우나라의 도상밖에 주둔시켰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하루는 우공에게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다. 진나라 헌공이 성 밖에 도착했습니다. 우공은 황급히 성문을 나서 헌공을 맞이했다. 헌공은 우공을 보자마자 이번에 괵나라를 멸망시키게 된 것은 귀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덕입니다. 지금 나는 특별히 이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사냥이나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우공은 매우 기쁜 어조로 좋다고 흔쾌히 대답했다. 헌공이 다시 말했다. 사냥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합니다. 귀국의 병사들은 이곳 지형에 익숙하니 되도록 많이 데리고 가시지요. 우공은 헌공의 말대로 모든 성의 병사와 말들을 증발해 모조리 사냥에 나서도록 했다. 그들이 한참 사냥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백리해가 뛰어와 우공에게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일이 생겼습니다. 대왕께서는 빨리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우공은 황급히 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성문은 이미 굳게 다쳤고 적교만이 높이 걸려있을 뿐이었다. 곧 성문 위에서 한 대장이 나타나 특이양양한 목소리로 우공에게 말했다. 지난번에 당신들이 길을 빌려주어 괵나라를 멸망시키게 한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 그대의 우나라를 멸망시킬 차례요. 우공은 진나라 대장의 말에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놀라 주변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백리해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궁지기의 간언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된 우공은 백리해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당초 궁대부의 충언을 들었어야 했소. 내가 어찌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맞소. 이때 진나라의 헌공이 달려왔다. 우공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가 웃음을 흘리면서 말했다. 내가 이번에 여기 온 것은 직접 우리의 두 보물을 회수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도와 괵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소. 또 보물을 돌려주려 하고 있소. 그러니 내 다른 옥벽과 천리마를 주도록 하겠소. 에펠로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공은 길을 빌려 괵나라를 치려는 전략은 사기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우공은 훌륭한 말과 아름다운 옥벽에 눈이 멀어 사기를 자처했다. 결국 자신의 국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큰 해악이 닥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제 2장 66페이지 득실의 변증법 복자천 편입니다. 노자의 철학 사상을 따른다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변증법적으로 봐야 한다. 예컨대 득과 실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얻은 것 같은 것들은 공교롭게도 사라진 것과 다를 바 없는가 하면 분명히 잃어버린 것 같은 것들은 다른 형식으로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춘추전국시대의 복자천은 이름이 부재로 공자의 제자였다. 공자와 같은 노나라 사람이기도 했다. 한 번은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전환은 의외로 크게 번져 노나라의 선보 일대까지 이르게 됐다. 이때 복자천은 묘하게도 선보의 현령으로 있었다. 게다가 계절이 보리를 수확할 증이었다. 그러나 노나라의 창고에 들어가야 할 보리들은 전쟁이 한 번 휩쓸고 갈 경우 그대로 제나라에 의해 약탈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자 현지의 노인들이 앞다투어 복자천에게 건의했다. 보리가 곧 익을 겁니다. 제나라 군대가 와서 약탈하기 전에 빨리 수확해야 합니다. 수확하는 보리는 누가 파종을 했든 간에 먼저 거두는 사람의 소유로 합시다. 그게 차라리 다 뺏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른 백성들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노나라의 식량도 늘어납니다. 반면 제나라 군대는 식량을 약탈하지 못하면 불량미가 모자라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라면서 노인들의 말에 호응했다. 그러나 복자천은 백성들이 거듭 간청하는데도 이런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얼마 후 과연 제나라 병사들이 들이닥쳤고 결국 선보의 보리들은 모조리 약탈 당하고 말았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당연히 복자천을 원망했다. 노나라의 대귀족인 기에손씨는 분노한 나머지 사신을 보내 복자천의 죄를 물었다. 복자천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생각들을 설명했다. 금년에 보리를 수확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다시 파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백성들에게 보리를 아무나 막 거두어가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파종을 하지 않은 백성들도 불로소득을 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선보의 백성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 생각지도 않던 소득을 올린 백성들은 나중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마다 적군이 침략해 오기를 흔연중에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사회의 기풍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선보의 일련 보리 생산량은 노나라의 국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보의 보리가 설사 멀쩡하게 있었더라도 국력이 강대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없어졌다 해도 국력이 쇄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보의 백성들이나 노나라 전체 백성들에게 적이 침략할 경우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면 그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큰 적입니다. 요행으로 이익을 취하겠다는 생각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훗날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자명합니다. 복자천은 자신의 분명한 득실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방 노인들의 건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나라를 침략한 제나라 병사들은 벌이를 약탈해 갔다. 분명 요행의 손해를 입었다. 식량을 잃는 요한한 손해도 입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지는 않았다. 이는 무형의 손실이자 무한하고 장기적인 손실일 수 있었다. 복자천은 한마디로 득과 실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범 사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순간의 손실을 채무면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큰 수확도 생긴다. 에필로그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장기적인 큰 이익은 종종 충돌을 일으킨다. 이때 눈앞의 작은 이익을 고집하면 나중 큰 이익을 잃을 수 있다. 자칫 하다가는 평생의 한으로 남을 수도 있다. 목숨을 두 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득실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득실을 꿰뚫어볼 줄 알아야 한다. 절대로 자신에게 유감이 남게 해서는 안 된다. 69페이지 색을 탐하면 반드시 망한다. 춘신군 편입니다. 술은 장을 끓는 독약이고 색은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정도로 중국 역사에서는 색으로 인해 인생을 망친 사람이 열거할 수 없이 많다. 이 문제가 상투적인 화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교훈이 있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색과 관련된 문제로 실수를 저지른다. 춘신군은 초나라의 귀족으로 전국시대 4대 공자 중 한 명이었다. 고열왕이 즉위한 직후로는 초나라의 영윤이 되는 등 승진을 거듭했다. 이어 고열왕 55년에 오이 땅에 봉해져 춘신군으로 불리면서 기존의 회복 12개 봉지를 떠났다. 고열왕은 재위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다. 춘신군은 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열왕이 계속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 초나라에서 후사를 둘러싼 투쟁이 일어날 것은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민 끝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자식을 낳을 만한 미모의 여자들을 찾아 고열왕에게 헌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고열왕은 후사를 이을 자식을 보지 못했다. 이에 조나라의 이원이라는 사람이 초나라로 와서 자신의 여동생을 고열왕에게 바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고열왕이 여자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신체적 결함으로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여동생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총애를 잃을 경우 초나라 왕의 외삼촌으로 일생을 편안하게 살려는 자신의 꿈이 깨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립 끝에 춘신군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즉각 춘신군의 식객을 자청했다. 얼마 후 이원은 부모를 만나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휴가를 얻었다. 또 그런 다음 고의적으로 휴가 기간을 넘겼다. 춘신군은 이원에게 왜 제때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원은 기다렸다는 듯 제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 자신의 여동생을 초빙하려 한 탓에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다. 제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느라 늦었다는 얘기다. 물론 이 거짓말은 이원이 춘신군에게 자신의 여동생이 대단한 여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시하려는 속셈이었다. 그 사실을 알렸는 춘신군이 이원에게 그대의 동생을 제왕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어? 라고 물었다. 이원은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춘신군은 그 소리를 듣자 이원의 여동생을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원은 다시 집으로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밖에서 며칠을 보냈다. 이어 의도적으로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춘신군을 만났다. 춘신군은 이원의 여동생을 보자 즉각 자신의 처버로 삼았다. 얼마 후 이원의 여동생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원은 계속 자신의 음모를 진행시키기로 작정하고 여동생을 시켜 춘신군에게 귀가 솔깃할 얘기를 하도록 했다. 고열왕은 죽어도 자식을 보지 못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왕의 자리는 그의 형제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군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은 초나라에서 무려 20여 년이나 영윤을 지내면서 대권을 장악했고 그 사이 대왕의 형제들에게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고열왕의 형제 중에 누가 왕위를 계승하면 군은 지금의 부귀 영원을 지킬 방법이 없게 됩니다. 심지어 큰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임신 중입니다. 저는 군의 곁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모릅니다. 군과 고열왕의 친분이 매우 남다르니 충분히 저를 고열왕에게 바칠 수 있습니다. 고열왕 역시 저를 총애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 뱃속에 있는 군의 아이는 고열왕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초나라의 다음 대왕도 될 수 있습니다. 군의 아들이 초나라의 대왕이 되면 군은 대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춘신군이 듣고 보니 그녀의 말이 그럴듯했다. 춘신군은 그 말에 즉각 동의하고는 이원의 여동생을 독방에 살도록 한 다음 얼마 후 그녀를 고열왕에게 바쳤다. 고열왕은 이원의 여동생을 보자 대단히 기뻐하면서 바로 후궁으로 삼아버렸다. 얼마 후 이원의 여동생은 예정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들로 인해 어머니가 고귀해진다는 말대로 곧 왕후가 되었고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태자가 됐다. 이원은 여동생이 왕후가 되자 역시 예상대로 고열왕의 신임을 발판으로 궁에 들어가 총신이 됐다. 그러나 온갖 계책을 짜낸 끝에 비위원을 달성한 이원의 최종 목적은 춘신군을 왕의 아버지로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 그 자신이 초나라의 대권을 거머쥐는 데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을 알고 있는 춘신군을 제거해야 했다. 그는 급기야 비밀리의 자객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음모는 비록 비밀이 폭로돼 떠들썩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몇몇 초나라 식자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 드디어 그의 예상대로 연로한 고열왕은 병석에 들어 누운 지 1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휩싸인 초나라 궁중에는 불연 설발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원은 고열왕이 사망하자마자 바로 궁정으로 들어가 그동안 비밀리에 양성해온 자객들에게 문상하러 달려올 춘신군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춘신군은 이원의 말대로 궁성으로 달려오다 자객들에게 그대로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의 목은 바로 성 밖에 매달렸다. 이원은 이어 자객들을 보내 춘신군의 가족들을 몰살했다. 따지고 보면 춘신군의 불행은 그가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능을 참을 줄 몰라 당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처음부터 이원의 여동생의 미색을 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원에게 사기를 당하고 속임수에 빠졌겠는가 그에 비하면 이원은 야심이 철철 넘쳤던 음모가였다. 미색이 뛰어난 여동생을 이용해 춘신군과 고열왕을 속이고 마침내 초나라의 대권을 거머쥔 것이 그것을 증명했다. 추록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아름다운 꽃이 종종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듯이 말이다. 과거의 일은 후세의 교훈이 될 수 있다. 미색을 탐하다 일어난 이 비극과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색을 탐하지 말라. 탐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74페이지 작은 이익을 탐하면 화를 자초한다. 진나라 해공편입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면 크게 손해를 본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에서 보듯 총명한 사람은 저 멀리 앞을 내다본다. 장기적인 해안으로 경쟁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는다. 따라서 그들은 종종 눈앞의 이익에 연련해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정국은 헌공이 사망한 다음 대혼란에 빠졌다. 심지어 양나라로 망명가 있던 공자 2호까지 왕위 쟁탈전에 뛰어들 정도였다. 그는 실제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대진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대진목공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진나라의 국왕이 된다면 황합합계 5개 성을 대진나라의 사례로 바치겠습니다. 대진목공은 252 말에 뛸 듯이 기뻐했다. 즉각 군사들을 보내 그를 진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그는 대진나라의 도움으로 진나라의 해공이 될 수 있었다. 대진나라는 해공이 즉위한 다음 진나라의 사신을 보내 약속한 성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공은 시치미를 뚝댔다. 이때 진나라의 대신 한 사람이 약속을 무시하는 해공의 행동을 보고 비판의 말을 건넸다. 백성들조차 성실과 신의를 말합니다. 허물며 한 나라의 국왕은 우죽하겠습니까? 주군께서는 이미 약속한 게 있으니 그 말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약속대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유 없습니다.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해공은 대신의 권고를 듣지 않고 흔내 대진나라의 성을 하향하지 않았다. 대진나라는 당연히 이를 갈았다. 몇 년 후 진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 진나라는 황급히 대진나라의 식량을 구매할 사실을 파견했다. 대진나라에서는 당연히 진나라의 식량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대신이 있었다. 진나라의 군주는 말에 신의가 없습니다. 그는 도리를 아는 군주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시 도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틈타 출병해 그를 토벌해야 합니다. 반면 또 다른 대신 우상은 반대 입장을 역설했다. 해공은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듯하나 실제로는 큰일입니다. 자신의 화를 키우는 일입니다. 절대로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다시 그를 돕는다면 그는 아마도 계속 우리에게 보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 백성들은 그의 진면목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마도 민심이 떠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공격하면 가볍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공은 우상의 권위를 받아들였다. 바로 진나라에 대량의 식량을 파는 조치를 취했다. 진나라는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다음 해에는 대진나라에 큰 흉면이 들었다. 대진나라는 진나라에 식량을 팔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진나라는 대진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아예 이에 대부 경정이 해공에게 가난을 올렸다. 대진나라는 우리 진나라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 주공께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백성들은 주공이 인과 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욕을 할 것입니다. 식량을 파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공의 명성과 민심에는 큰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해공은 그럼에도 대진나라의 요청을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나는 우리의 식량을 결코 족국에게 팔지 않을 것이요.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요? 대진나라는 정말 어리석은 나라요. 아무 생각도 없이 나에게 식량을 파는 우둔한 짓을 했으니 말이요. 나는 바보가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요. 해공의 조치는 대진나라에 엄청난 분노를 촉발시켰다. 그들이 바로 출병해 진나라를 공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진나라의 민심은 이반될 수밖에 없었다. 병사들 역시 대진나라의 공격에 대응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과는 진나라의 대패로 나타났다. 해공은 꼼짝없이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진해공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작은 일에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자연히 민심 역시 잃었다. 중요한 것과 무관한 일에 대해 호들갑을 떤 결과는 이처럼 치명적이었다. 그러나 대진나라는 식량을 파는 일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진지한 입장을 보였다. 대진나라의 군주는 덕으로 원한을 갚았다.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에필로그입니다.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면 종종 오류에 빠져 헤매게 된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감별 능력을 길러야 한다. 대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북을 파악해 원칙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부귀가 인생의 화근이 되게 하지 말라. 범녀 편입니다. 설사 부자가 됐더라도 예의를 경건하게 지켜야 한다. 공자가 가르친 교훈이다. 또 맹자는 오로지 부자가 되려고만 하고 인의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부자가 되더라도 인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4기에 월왕 구천세가 제 10일에는 범녀가 공을 세운 다음 정계에서 물러났고 부자가 된 후에도 포맹을 바르게 한 얘기가 나온다. 오로지 근검 절약의 정신으로 창업해 십수년 동안 세번의 거부가 됐다는 내용이다. 범녀는 원래 와신상담의 주인공 원나라 왕 구천의 신하였다. 20여 년 동안이나 구천을 보좌해 옛날 부차가 이끄는 오나라의 대군을 격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구천은 이로써 회계에서 부차에게 당한 패배의 치욕을 깨끗하게 되갚을 수 있었다. 범녀는 이후 맨 활약의 공로로 상장군에게까지 봉해졌으나 곧바로 처자식을 데리고 깨끗하게 고향으로 물러나는 모범을 보였다. 구천이 어려움을 함께할 수는 있어도 영화를 같이 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에 일찌감치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 것이다. 그는 그때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개연에게서는 7가지 책략이 있었다. 나는 원나라를 위해 이 중 5가지 책략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원나라는 강해졌다. 내가 원나라를 강하게 하는데 그의 책략을 썼다면 앞으로는 집안을 다스리는데 쓰겠다 라고 말하곤 했다. 자신의 능력이 개연의 가르침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힌 것이다. 개연은 성은 신, 이름은 연, 자는 문자로 춘초시대 진나라의 공자였다. 그는 진나라 사람이었으나 공부는 원나라에서 했다. 그런 이유로 범녀와 깊이 사귈 수 있었다. 범녀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큰 개척이 무엇인지 늘 그에게 물었다. 그때마다 그는 한 수 가르쳐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갈수록 의익이 투합하게 됐다. 이때 원나라는 오나라의 석국이었다. 구천 역시 막 오나라의 부차에 의해 석방돼 돌아와 있었다. 당연히 그의 머릿속에는 복수를 통해 치욕을 씻을 생각밖에 없었다. 구천은 개연에게까지 찾아가 나라를 찾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개연은 즉각 원나라를 위한 7가지 책략을 내놓았다. 그가 말했다. 원나라의 원기는 오나라와 전투를 벌인 탓에 크게 훼손됐습니다. 만약 다시 부강해지고자 한다면 나라의 위아래가 한 마음으로 고군 분투해야 합니다. 더불어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대왕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2년 중에 6년은 풍년 6년은 흉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풍년과 흉년의 순환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즉 풍년에는 풍부하게 남아도는 식량을 보관하고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풍년이라고 맹목적으로 낙관만 하면서 식량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면 흉년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구천은 반번에 거침없이 나오는 개연의 7가지 책략에 감탄했다. 그는 범녀를 동원해 서슴치 않고 그의 책략 중 5가지를 시행했다. 그러자 10년 후에는 나라가 강대해지기 시작했다. 범녀는 개연의 계책에 탄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관직을 버리고 장사일에 뛰어든 다음에도 개연의 이론을 경영에 접목시킬 정도였다. 범녀는 그 덕에 얼마 후 거부로 변신할 수 있었다. 범녀가 관직을 버리고 처음 찾아간 곳은 제나라였다. 물론 이름을 숨긴 채였다. 필요한 때 그저 자신을 술고래라고 불렀을 뿐이다. 창업의 출발점은 이처럼 소박했다. 당시 제나라는 동방의 대국이었다. 농업과 공업, 상업이 모두 발달해 있었다. 범녀는 아들과 함께 우선 바닷가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삼은 다음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한 대가는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십만 금의 재산을 모은 것이다. 그는 곧 그런 능력과 재주 하나만으로도 제나라의 명사가 될 수 있었다. 제나라 사람들은 그의 명성에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그의 능력과 부지런을 높이 사 제나라의 승상으로 삼으려 했다. 심지어 승나라의 인을 보내오기도 했다. 범녀는 이때 한탄주의 말을 쏟아냈다. 집에서 열심히 일해 많은 돈을 모은 것이나 관리가 되어 승상에 오르는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것은 상사로운 조짐이 아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승상의 인을 돌려보낸 다음 재산을 친구들과 이웃에 나누어 주었다. 이어 약간의 금은 부하를 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조용히 제나라 땅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간 곳은 정도 지금의 산동성 쯔보였다. 그의 눈에 비친 그곳은 천하의 중심인 사통팔달의 상업지구의 다름 아니었다.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면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바로 그곳에 정착할 결심을 했다. 이후 그는 스스로를 주공이라고 불렀으나 사람들은 도주공으로 호칭하기를 더 좋아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자 그의 사업 방법은 당연히 새롭게 바뀌었다. 직접 눈밭을 읽으면서 목축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곧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상 풍년을 구가했다. 육축 역시 몇 배로 늘어났다. 그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상업에도 뛰어들었다.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담하게 사고 팔기를 거듭해 다시 부를 쌓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물건을 사고 팔면서 10% 이상의 이득을 챙기지는 않았다. 사업이 불처럼 일어나자 그의 재산은 수백만 금으로 다시 불어났다.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를 천하제일의 갑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인물들이 많은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의돈이라는 사람이 그 중 하나였다. 그는 법류에게 찾아와 부자가 되는 법을 진지하게 물었다. 그는 의돈에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오. 더불어 육축을 많이 키우는 것도 관건이오. 라는 상식적인 대답만 했다. 의돈에 이어 어떤 사람이 와서 다시 방법을 물었다. 그대는 10여 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엄청난 재산을 쌓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법류는 이번에는 아예 자신의 사업과 이재 비결을 18가지로 구분해 알려주었다. 장사라는 것은 우선 부지런해야 하오. 절대 게으리면 안 되오. 그러면 아무것도 잃을 수가 없소. 두번째는 가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오. 생활도 검소해야 하오. 절대로 사취하면 안 되오. 마구 내다 파는 것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오. 다섯번째는 물건을 눈으로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오. 아무 물건이나 사서는 안 되오. 여섯번째는 장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오. 다음은 사람을 제대로 써야 한다는 거요. 절대로 잘못 쓰면 안 되오. 여덟번째는 모든 면에서 우열을 분명히 가려주어야 한다는 거요. 아홉번째는 물건을 잘 정리해야 하오. 물건 정리를 산만하게 하면 될 장사도 안 되는 거요. 기한 역시 분명하게 정해야 하오. 거래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오. 절대 지연시켜서는 안 되오. 돈 거래는 깨끗하게 해야지 흐리멍텅하게 하면 큰일 나오. 열 세번째는 장부를 잘 정리하는 것이오. 이것을 게을리하면 망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오. 절대로 거칠게 해서도 안 되오. 부드러운 가운데서 재물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오. 경거망동도 하지 마시오. 일을 그르치게 되오. 일하게 되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오. 열 일곱번째는 일을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거요. 절대로 투박하게 해서는 안 되오. 마지막으로는 경솔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오. 경솔하면 당연히 일을 망치게 되오. 구구절절 범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자 가난한 친구와 고향 사람들을 위해 다시 대부분의 재산을 내놓았다. 군자가 부유해지면 그 덕을 널리 펼친다. 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행동이었다. 그 후로 그는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채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 나중에는 조용히 정도에서 눈을 감았다. 범녀가 크게 치부하게 된 것은 모두 그의 경험의 소산이었다. 한마디로 수죽자차 한죽자주 홍수 때에는 한 발이 날 때를 대비하고 한 발 때에는 홍수를 준비한다는 의미 이런 말을 상기하게 된다. 사마천은 이를 나중 사기의 화식열전의 한 사례로 인용했다. 이때부터 사기와 한서에 나오는 도주라는 단어도 거부의 대명사가 됐다. 에펠로그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서도 인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세, 인색한 마음, 마음의 분노 등을 버리고 움탕한 마음을 금한다면 인생의 오복을 누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유하다는 사실은 원래 사람들의 질투를 부르기 쉬운 본질이 있다. 따라서 부자가 되어서도 인을 베풀지 않고 마냥 사람들을 무시하면 자신을 해치는 무시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유할수록 예의를 차리라는 말을 명심하라. 이는 공자가 사람들에게 가르친 최고의 처세 비결이다. 84페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자산 편입니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같은 이치로 성격이 시원시원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곳곳에서 환영받기 마련이다. 성공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묻 사람들의 추대를 받을 수 있다. 4기의 정세가 제 12에는 자산의 성공 스토리가 등장한다. 그 핵심은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이다. 라는 처세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춘추시기 정나라의 명신 자산은 어릴 때부터 대단히 뛰어난 이를테면 될성부른 나무였다. 다른 아이들과 놀 때마다 자신이 이겨도 고의적으로 졌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친구들이 모두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나중에 커서 관직에 올랐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항상 사람들에게 양보하기를 즐겼으며 손해를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그와 교류하기를 원했고 그가 나쁘다고 말하는 동료는 아무도 없었다. 자산이 상득이 된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조정의 상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했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에게 자네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구먼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네에게 요구하기만 하지 왜 자네는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그토록 챙기기만 하나? 아랫사람들이 자네를 공경해야 맞는 거 아닐까? 라고 말했다. 자산은 이에 주위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폭정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었다. 백성들로서는 조정에 원한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자산은 내친 김에 폭정을 없애도록 왕에게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국가가 만약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혹하게 착취해 이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국가를 원수 보듯 할 것입니다. 이런 국가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물에서 고기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잠시 이익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실제적인 이익은 나중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산은 나아가 백성들에 대한 수많은 시혜 조치를 실시했다. 또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시원하게 다 표현하도록 했다. 언론에 자유를 준 셈이었다. 이로써 정나라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당시 정나라에는 대족 공손씨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자산은 그를 위무할 목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 번은 지방의 성읍을 그에게 상으로 내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자산의 수하 태숙은 성상은 지금 국가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손씨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성상이 국가를 팔아먹는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성상은 이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싶습니까? 라고 비판했다. 자산이 대답했다. 각 사람에게는 모두 자신의 욕망이 있는 법이요. 만약 그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면 그를 부릴 수도 있소. 공손씨는 정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요. 만약 그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국가의 손실은 더욱 커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여 국가에 손해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정나라는 자산이 다스린 다음부터 강성해지기 시작해 결국에는 크게 부흥하게 됐다. 그의 정치 이념은 분명했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손해도 감수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자세는 모든 사람들을 간복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거대한 힘을 발휘해 큰 성공을 가져오게 했다. 에필로그입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인간성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진정으로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 훌륭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절대로 달콤한 말로 유지되지 않는다. 진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대도 진정성을 믿게 된다.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심리는 성공의 최대 장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성공은 이른바 윈윈의 산물이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윈윈을 위해서는 우선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어서 88페이지 제3장 관용입니다. 인의위로서 나를 이끈 사람과 덕과 은혜로 나를 지켜준 사람에게 일등상을 주었다. 진세가에서 진문공의 논공행상 원칙입니다. 포용은 소통으로 가는 관문이다. 리더의 자질에서 포용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필수 항목이다. 덕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89페이지 한 문제편입니다. 작은 일에 후회받지 않아야 인재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사람은 모두 허영의 동물이다. 다른 사람, 특히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무리하고 우만하기 쉽다. 아랫사람을 예로 대하는 사람은 동물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좁은 탓에 진정한 인재를 부정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나아가 그 인재를 잃고 만다. 만약 당신이 인재를 부정한다면 과연 누가 당신이 어려울 때 나서겠는가? 더 나아가 목숨까지 바치겠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유방의 셋째 아들이자 한나라의 4대 황제인 문제는 북쪽 변방의 골칫거리인 흉노족과 비교적 잘 지낸 황제로 유명하다. 즉위한 다음부터 흉노족에 대한 파친 정책을 지속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그 덕분에 양측은 대규모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중 흉노의 선우, 왕을 의미합니다. 선우는 한나라 간신의 말만 믿고 한나라와의 좋았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기원전 158년 흉노의 군신 선우는 6만명의 병력을 동원해 양방면에서 상군, 지금의 산시성, 위린 동남쪽과 운중, 지금의 네이몽구, 자치구, 토커터 동북쪽을 공격했다. 흉노의 선봉부대는 태원군으로 쳐들어가 적지 않은 한나라 백성들을 살해했다. 상당량의 재물도 약탈했다. 변경의 봉화대가 봉화를 올려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장안에서는 즉각 변경에 몰아닥친 위급한 상황을 파악했다. 문제는 흥급히 새 장군을 새 방면으로 파견해 흉노의 남하를 저지하도록 했다. 또 장안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3명의 장군을 더 파견하여 장안 부근에 주둔하게 했다. 이중 장군 유례는 폐상, 서련은 극문, 지금의 산시성, 샌냥시의 동북쪽. 주화부는 세류, 지금의 샌냥시의 서남쪽의 병영을 꾸렸다. 문제는 중공격사상 보기 드물게 소박하고 부지런하면서도 진지한 스타일의 황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성품을 반영이라도 하듯 얼마 후 그는 직접 폐상과 극문의 병영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들 병영에서는 온갖 수선을 다 떨면서 매우 공경스럽게 그를 맞이했다. 문제는 병영에서 이처럼 소란스럽게 그를 맞이하면서 경계를 게을리하자 내심 우려를 금하지 못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흉노가 급습이라도 하면 대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주화부의 군중에 이르렀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문제의 어가가 세류에 이르렀을 때 주화부 군영의 포초는 멀리 한 무리의 군마가 보이자 황급히 자신들의 사령관에게 보고를 올렸다. 이렇게 해서 주화부 군영의 장교들과 병사들은 투구와 갑옷을 갖춰 입은 채 전투 준비에 즉각 나섰다. 이들의 화살은 활 시위에 올라가 있고 칼 역시 이미 칼집에서 나와 있었다. 문제의 선발대는 곧 주화부 군영에 도착했다. 보초는 위에서 내린 지시대로 황제의 선발대 를 바로 가로막았다. 당연히 선발대 를 인설하고 있던 조정의 신하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황제 폐하께서 곧 도착하실 것이다. 그러나 병영의 문을 지키고 있던 장교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태도로 대답했다. 군중에서는 오로지 장군의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장군의 명령이 없으면 그대들은 병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신하가 장교와 입씨름을 하는 사이에 어느새 도착해 있었다. 이번에도 보초를 서던 장교와 병사들은 문제의 행렬을 막았다. 문제는 황제의 부절, 황제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고 병부와 절창 등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부절을 주화부에게 보내 황제가 친히 군영에 왕민해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려 한다. 라는 말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화부는 보고를 받고 자세하게 황제의 부절을 살펴본 다음에야 비로소 병영의 문을 열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보초를 서던 장교와 병사들은 문제를 호송하는 병사와 말들이 함께 병영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다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군중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영 내에는 마차가 달릴 수 없습니다. 황제를 모시던 시종은 짜증이 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달랐다. 주위의 모든 신화와 병사들에게 무장을 풀고 천천히 걸어서 병영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문제는 병영에 도착한 다음에도 살벌한 분위기를 겪어야 했다. 무엇보다 주화부가 갑옷과 투구 등을 갖춘 채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손에는 병기까지 들고 있었다. 그야말로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는 더구나 문제에게 그저 고개를 까딱 숙이는 인사만 했다. 신은 지금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굴리에 따라 황제 폐하를 뱉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주화부가 그렇게 말하자 감동한 나머지 어가의 가로 막대를 붙잡은 채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이어 전 부대의 병사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제의 시종들은 장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속이나 한 듯 불평을 떠들였다. 주화부가 비록 나라를 위해 부대를 주의하면서 원칙을 넘어서지 않았다고는 하나 지나치게 황제에게 오만하게 물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다른 군형에서 황제에게 모인 공경스러운 태도까지 돌먹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과 달리 절절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이 진정한 장군이야. 폐상과 근문의 병사들은 주화부의 세류병형 병사들에 비하면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에 같았네. 만약 적군이 기습이라도 했다면 전투에서 패해 포로가 됐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주화부처럼 그렇게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면 적군이 어찌 감히 침공하겠는가. 이 세류행의 일화는 후세에 두고두고 전해져 군대 규율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 약 1개월 후 흉로를 무찌르기 위해 북상한 한나라 부대들은 북쪽으로 진군을 개시했다. 흉로 부대들은 일제히 자신들의 고향으로 퇴각했다. 장안을 수비하기 위해 파견됐던 한나라 부대는 자연스럽게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이후의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다. 문제는 얼마 전에 시찰을 통해 주화부가 대단한 군사인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바로 중위 수도의 치안을 책임지는 군사 책임자 오늘날의 수도방위 사령관 정도에 해당합니다. 중위로 승진시키는 파격적 인사를 찬양했다. 다음 해에 문제는 중병에 걸렸다. 그는 임종할 때에도 주화부를 신경쓴 것을 잊지 않았다. 태자를 불러 특별한 당부를 한 것이다. 만약 앞으로 국가에 큰 동란이 일어나면 주화부가 군대를 주의하게 하라.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세상을 떠나고 태자가 뒤를 이어 경제로 즉위했다. 얼마 후 오왕 유비가 5초 7국에 난 이것은 경제가 제후 세력의 확대를 경계하여 그들을 통제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오, 초, 조, 교서, 교동, 치천, 제남, 일곱 나라의 제후들이 연합하여 일으킨 반란입니다. 5초 7국이라는 반란을 일으켰다. 경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고 주화부에게 반란을 평정하게 했다. 주화부는 과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거의 반란을 평정했다. 에필로그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이다. 이 명령이 분명해야 적과 전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명한 군주였다. 흉로가 침략했을 때에도 부대 내에 명령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래서 자신이 기용한 장군이 황제의 권위를 거슬러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는 이때의 해안을 바탕으로 군사적 천재인 주화부를 발탁할 수 있었다. 주화부 역시 이로 인해 나중 5초 7국의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울 수 있었다. 이어서 94페이지 제 3장 진나라 문공 중2편입니다. 포용은 아량 있게 처세는 뛰어나게 아량이 작으면 군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자고로 도량은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표준이다. 특히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처세의 수준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춘추식이 진나라의 헌공은 멍청하게 이를 때 없는 군주였다. 하다못해 시위조차 가릴 줄 몰랐다. 애첩인 여희는 그의 이러한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낳은 아들 해제를 태자로 세우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헌공을 꼬드기여 이미 세상을 떠난 본처 재강 소생의 큰아들 신생을 죽이도록 만들었다. 헌공의 어리석음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헌공은 첩의 가먼 이설에 속아 내친 김에 둘째 아들 중2까지 죽이기 위해 사인피 라는 자객을 포성으로 보냈다. 아버지와는 달리 똑똑했던 중2는 사인피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왔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군주의 아들이자 신하인 그로서는 어쨌거나 그와 정면 충돌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담을 넘어 도망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사인피는 칼을 휘둘러 중2의 옷수버를 자를 정도로 무섭게 추적해왔다. 다행히 중2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친 끝에 무사히 어머니의 고국인 정나라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나라에서 무려 12년을 살았다. 중2는 어느 모로 보나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늘 뛰어난 인재들과 사귀기를 좋아해 주위의 평판이 좋았다. 이 평판 덕분이었는지 그의 주위에는 진나라로부터 분분히 달려온 유능한 명사들이 언제나 차고 넘쳤다. 이를테면 호모와 호원 형제, 조세, 선진, 게자추 등이 그런 인물이었다. 기원전 651년 헌공이 세상을 떠났다. 진나라는 바로 혼란에 휩싸였다. 혼란은 헌공의 셋째 아들 혜공 2호가 즉위한 다음 비로소 진정돼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혜공은 형 중2의 존재가 못내 부담스러웠다. 형이 자신의 군주 자리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고심 끝에 사인피를 다시 정나라에 보내 중2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중2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정나라를 탈출했다. 이때 줄곧 중2의 행장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았던 집사 두순은 허구한 날 그를 따라 도망다녀갔자 별 볼일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결국 모든 짐을 가지고 몰래 도망가 버렸다. 중2 일행은 이로 인해 졸지에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다. 도리 없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구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기원전 637년 진나라의 해공이 세상을 떠났다. 해공의 아들 회공이 곧 그 뒤를 이어 죽이했다. 진나라의 정세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반란의 조짐이 보였다. 이 위기의 순간 대부, 란지 등은 진나라에서 망명생활을 이어가던 중2를 떠올렸다. 그들은 곧바로 귀국을 종용해 군주에 오를 것을 권유했다. 자신들이 안에서 호응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진나라의 목공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사들을 동원해 중2의 귀국길을 도왔다. 중2 일행은 대진나라 병사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대진나라와 진나라의 국경인 황하부근에 이르렀다. 중2는 실로 십 수년 만에 강 건너 저쪽에 고향 산천을 대하자 자신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일행을 인솔하고 강을 건넜다. 이때 그의 행장을 책임진 수환은 어려운 시절 사용하던 모든 물품을 배 위로 옮겼다. 중2는 그 모습을 보자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바로 물건들을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순간 오랫동안 중2를 따라 망명 생활을 했던 호원이 그 모습에 뭔가 느낀 것이 있다는 듯 무릎을 끌고 말했다. 지금 밖에서는 진나라의 대군이 공자를 호송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조종의 중신들이 내응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주기할 경우 좋은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공자께서 주기하면 자연스레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공자를 따라다니며 돕던 오랜 사명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같이 돌아가 공자의 체면을 구길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지금 공자께서 옛날 옷과 신발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도 이곳 황화에 머무르라고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중2는 호원의 말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 즉각 그동안 사용하던 물건들을 다시 배 위로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어 자신을 오랫동안 따르던 수아들 앞에서 맹세했다. 나 중2는 등이 따뜻할 때 추웠던 때를 잊지 않을 것이오. 배부를 때 배고팠던 시절도 잊지도 않을 것이오. 나아가 과거 나와 어려움을 같이 했던 옛 신하들 역시 영원히 잊지 않을 테요. 호원 등의 수아들은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중2의 말에 모두 마음을 풀고 그를 따라 강을 건넜다. 다음해 중2를 진나라로 돌아오도록 호송해온 대진나라 대군은 회공의 군대를 격파했다. 회공은 성을 버리고 도주하다 얼마 후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장장 19년을 외국에서 망명생활을 했던 중2는 마침내 진나라의 군주가 될 수 있었다. 그의 나이 무려 62세대였다. 이 사람이 바로 진 문공이다. 중과 즉위하자 해공과 회공을 지지했던 자녀 세력은 당연히 위기를 느꼈다. 자신들이 당할 보복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들의 우려는 곧 중2의 궁전에 불을 질러 불태워 죽여버리자는 음모로 이어졌다. 이때 마침 중2를 두 차례나 죽이려고 했던 사인피가 이 음모에 대한 정보를 어찌했지 해서 주어들었다. 그는 이 급박한 정보를 중2에게 보고하기 위해 접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2는 그의 요청을 이론지하에 거절했다. 대신 자신을 두 번이나 죽이려 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사인피는 그의 굴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저는 과거에 당시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대왕을 해치려 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과거의 원한 때문에 저를 만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로 인해 다시 재난이 몰려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처럼 일찍이 대왕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2는 그 말에 태도를 바꿔 사인피를 만났다. 이어 모반의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신속하게 도성인 강을 떠나 비밀리에 진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했다. 대진나라의 목공은 중2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때 쿠데타 세력들은 궁전을 불태운 후 중2를 찾지 못하자 바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왔다. 이 긴박한 순간에 대진나라 구원병들이 나타나 쿠데타 세력들을 향하의 기술구로 유인해 전부 섬멸해 하렸다. 중2는 반란을 평정한 다음 즉각 민심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는 쿠데타 주동 세력이 이미 선멸된 만큼 나머지 추종 세력에 대해서는 죄를 불문에 부친다고 선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공과 회공을 지지했던 대신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민심은 여전히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그가 이 일로 노신 초조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였다. 수년 전 그의 행장을 가지고 도주했던 집사 두수가 갑자기 나타나 배아를 요청했다. 중2는 두수를 만나기는 했으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마구 욕을 퍼부었다. 그의 배신 때문에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던 옛날 일이 떠올랐던 것이다. 이때 두수는 전혀 예상 외로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저는 지금 대왕을 반드시 만나야 할 때라서 왔습니다. 지금 사방에서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줄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저에게 어가를 몰게 하신다면 저는 직접 거리로 나가 어가 위에 앉아 몇 바퀴를 돌겠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같이 대왕을 배신한 사람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인은 두수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는 즉각 그의 말대로 했다. 과연 유언비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꼬리를 감췄고 민심은 곧 안정되었다. 진나라는 이후 문공의 뛰어난 지도력에 힘입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제후국 중에서도 내로라 하는 강국이 될 수 있었다. 나중에는 문공이 춘추오패 문공을 포함해 제나라의 환공, 초나라의 장왕, 오나라의 왕 함녀, 월나라의 왕 구천을 긋는 말입니다. 춘추오패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 에필로우입니다. 어느 정도의 아량이 있어야 뛰어난 처세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람을 포용할 조그마한 아량조차 없으면서 중책을 맞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사람을 아량으로 대하면 이 세계에 과연 어떤 원한이 필리지 않겠는가? 과연 어떤 잘못이 용서되지 않겠는가? 언제나 관대한 아량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원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제3장 범저편 이어서 100페이지 제3장 범저편입니다. 물러날 때를 알고 남을 위해 공덕을 쌓다. 자신보다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대담한 행동은 가슴속의 포부나 도량을 지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군자로서 남을 위해 공덕을 쌓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고상한 행동이 어찌 높은 경지에 이른 처세가 아니겠는가? 최택은 일찍이 각 제후국을 돌면서 자신의 정치 사상과 관련한 유세를 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중용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의기소침해졌다. 바로 그때 자신과 같은 유세객이던 진나라의 범저가 곤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범저는 원래 위나라의 사람이었으나 진나라 정계의 투신 소양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기용하는 바람에 훌륭한 장군 백기를 자살하게 만들고 다른 한 대장 정한평을 적에게 투항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승상의 자리에 있던 그는 안팎으로 곤란한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 급기야는 소양왕의 신임을 잃는 처지로까지 전락하게 됐다. 그 바람에 거의 매일 앙앙불락할 수밖에 없었다. 최택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다음 냉정하게 정세를 분석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갈 시기가 도래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택은 진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큰소리로 외치고 다녔다. 나는 위대한 명사인 최택이다. 가슴에는 훌륭한 책량을 가지고 있다. 또 말을 잘한다.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신왕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범저를 대신해 승상이 될 수 있다. 범저는 이 말을 들은 즉시 사람을 보내 채택을 불러오게 했다. 채택은 범저를 보고서도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맞잡고 간단한 예만 올렸을 뿐이었다. 범저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채택의 오만 무리한 태도는 말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다. 범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힐문하듯 채택에게 물었다. 그대가 내 승상 자리를 대신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데 그게 정말이요? 그랬습니다. 나는 그대가 무슨 까닭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듣고 싶은데 말해 주겠소? 아이고 승상은 왜 이렇게 야둔하십니까? 사계절의 변화조차도 공을 이루면 물러난다. 나는 자연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모른단 말씀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가 건강하고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고 귀가 제대로 잘 들리고 눈 역시 맑고 마음은 성인처럼 현명하고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소. 인으로 예를 삼고 의로 원칙을 삼은 다음 천하의 은덕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해서 그 사람을 숭배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를 추대해 군항으로도 삼을지 모릅니다. 이건 역시 웅변가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까? 그렇소. 또 이미 부귀해진 다음 두루 잘 다스려 모든 사람들이 천수를 누릴 수 있게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사람이 요절하지 않도록 하면 천하의 백성들은 그의 전통을 따를 것입니다. 그의 업적을 기려 영원히 후세에 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명시를 다 갖추게 만들면 은택은 만년을 흐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찬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천지와 그 시작과 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인의를 베푼 결과가 아니라 해도 성인이 말한 상스럽고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소. 예컨대 진나라의 상앙, 초나라의 오기, 월, 조나라의 문종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들은 마지막에 모두 자신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뤘습니까? 범죄는 채택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도 지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하겠소? 상앙부터 말해봅시다. 그는 진나라의 효공을 섬겼소.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했고 결코 두 마음을 먹지 않았소. 선공 후사도 항상 생각했소. 상벌은 분명하게 내렸소. 이렇게 해서 진나라는 크게 부흥하게 됐소. 그는 온갖 능력을 다 짜내고 오로지 충성으로 일관했소. 물론 이로 인해 진나라 백성들의 원망과 질책을 듣기는 했소. 또 진나라를 위해 옛 친구를 속여 위나라의 공자 인을 포로로 잡았소. 마지막에는 진나라를 위해 위나라 장군을 사로잡고 위나라 대군을 격파했으며 결과적으로 진나라의 영토를 일천리 이상 넓혔소. 또한 오기는 초나라의 도왕을 모셨소. 그 역시 선공 후사를 신념으로 삼았소. 참원을 이용해 충전을 가리게 하지 않았소. 마땅히 해야 할 큰 일에 직면하게 되면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소. 그저 한 마음으로 군왕이 폐업을 성취하기만을 바랐소. 결국은 국가가 부강해졌소. 그는 정말 모든 재앙이나 사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오. 마지막으로 대부 문종은 월나라의 구천을 섬겼소. 그는 군왕이 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충성을 다 바치고 주군을 사랑해 마지 않았소. 단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소. 군왕이 비록 적에게 포로가 됐으나 여전히 정성과 지혜를 다 바쳤소. 나라를 배반하지 않았던 것이오. 더구나 그는 자신의 공로도 크게 자랑하지 않았소. 부귀해진 후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소. 이상 세 사람의 충신은 의의를 다한 충정의 모범이오. 그래서 군자는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 명분과 절개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소. 대의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는 설사 목숨을 바치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소. 어찌 그렇지 않다고 하겠소. 재택이 말했다. 군주가 총명하고 신하가 능력이 있으면 이는 나라의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자유롭고 아들이 효도를 잘하거나 남편이 신의를 강조하고 부인이 정죄를 지키면 이는 가정의 복입니다. 그러나 비간 은 나라의 정치인으로 주황의 폭정을 가난하다 살해된 이 비간의 충정과 애국의 정신도 은 왕조를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또 오자서 역시 현명하고 유능했으나 오나라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생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헌공에게는 효자였으나 진나라는 내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들은 충신이나 효자가 있더라도 국가가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위치입니까? 그들의 충정을 받아주는 훌륭한 군주나 현명한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천하는 군주나 아버지가 민자하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의 치욕을 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신하나 아들 역시 이로 인해 그 피해를 면하지 못합니다. 만약 반드시 죽은 다음에야 충성을 다해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된다면 미자, 은나라 주황의 이복 형인 이 미자는 인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자 역시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관중 역시 마찬가지로 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범전은 이제 서서히 최택의 말에 대단히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최택이 잠시 쉬었다. 다시 말을 이었다. 상앙을 비롯해 오기, 문정 등은 충성을 다해 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괭요, 주나라 문왕과 무왕 때의 신하인 괭요는 주나라의 문왕을 섬겼습니다. 주공은 또 조카인 성왕을 잘 보좌했습니다. 이것은 충성을 다한 게 아닙니까? 군신의 관계에서 말한다면 상왕, 오기, 문정 등은 당연히 괭요와 주공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성상이 모시는 군주인 소공, 소양왕과 진나라의 효공, 초나라의 도왕, 월나라의 왕, 부천 등과 비교하면 누가 더 인자하고 충신을 신임합니까? 누가 옛날의 인연을 잊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소. 당연히 성상이 모시는 군주인 소양왕은 절대로 진나라의 효공, 초나라의 도왕, 월나라의 왕, 부천 만큼 충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성상은 군주를 모시고 내란을 평정하고 국가의 우한을 제거했습니다. 모든 곤란 역시 다 분리쳤습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아가 농업을 발전시켜 국가를 부흥시켰고 군주의 권한도 강화시켰습니다. 그 권위가 전국을 압도합니다. 공 역시 천하를 뒤덮습니다. 그러나 상앙, 오기, 문종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성상은 은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태양은 중천에 떠 있을 때 떨어지기 시작하고 달은 찰대 기울기 시작한다 라는 말입니다. 만물은 모두 극도로 성했을 때 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러나가고 나아가고 펴지고 수축되는 것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두 시간의 변화에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이 인정한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옛날 제나라의 환공은 제후들과 아홉 번에 걸치는 회합을 했습니다. 천하의 나쁜 풍속을 교정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규부의 회명을 주도한 다음부터는 교만하고 방자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아홉 국가가 그를 배반했습니다. 오 나라 왕 부찬은 자신이 천하의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을 경시했습니다. 제나라와 진나라를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본인도 죽고 나라도 망했습니다. 하육, 춘추시대의 장사, 하육과 태사계 역시 춘추시대의 장사입니다. 하육과 태사계의 용맹함은 소리 한번 지르면 삼군이 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은 평범한 사람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권위에만 의존해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탓에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음... 계속 얘기해 보시오. 상앙은 진나라의 효공을 위해 도량형 재정과 화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정전제, 이것은 주나라 때 시작된 공동경작제, 정전제를 폐지하고 터지를 다시 나눴습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교육했고 군사훈련도 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병사들이 한번 출정하면 영토를 바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부대가 계산할 때마다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됐습니다. 제후들 사이에서도 권위가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다음에는 다산마리의 말에 의해 몸이 오등분되는 차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초나라는 어땠나요? 당시 막강한 병력 공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진나라의 장군 백기는 고작 수만의 병력을 이끌고 일전을 벌여 초나라의 도성인 언과 영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다음 전투에서는 이름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습니다. 이어 남쪽으로 내려가 총나라와 한나라를 병합했습니다. 또다시 한나라와 미나라를 넘어 막강한 조나라까지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북쪽의 전투에서 마법군, 이것은 조나라 장군 조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마법군과 40여만 병력을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전투는 한마디로 피가 흘러 강을 잃은 전투였습니다.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 도처에서 곡소리가 진덕였습니다. 백기는 진나라를 위해 대단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조나라와 초나라 양국은 쇄약해졌고 다시는 막강한 진나라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백기가 함락시킨 성이 도합 70여 곳이었으니 저항할 엄두나 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위해 이처럼 위대한 공을 세운 그도 두우에서 진나라 국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나라 도항을 위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잘못된 정치를 타파하고 무능한 배신들을 파면시켰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기관들은 당연히 없애버렸습니다. 남아 도는 권리들은 쉬게 했습니다. 유재객들이 알량한 계책을 내놓는 길이 아예 봉쇄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초나라의 풍속을 완전히 계량하는 일에도 손을 댔습니다. 남쪽으로 양나라, 올나라를 공격한 여세를 몰아 북쪽으로는 진, 채나라 등을 제압해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합종연행 정책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었습니다. 유재객들은 아예 입을 열 여지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성공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련하게도 마지막에 그 자신은 초나라 사람들의 활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분풀이를 하려는 백성들에 의해 능지 처참되는 행에게도 직면했습니다. 원나라 대부인 문종애 얘기도 해봅시다. 그는 원나라 왕 부천을 위해 영토를 넓혔습니다. 농업도 발전시켰습니다. 고작 4만 명의 병력과 온 나라의 백성들을 규합해 오나라의 왕 부천을 격파한 후 사로잡았습니다. 원나라의 폐업을 닦는데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마지막에는 구천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 세 사람의 현명한 신화는 모두 공을 세운 다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하는 화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펼치기만 하고 굽힐 줄 모르고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 모른다 그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범녀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도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연한 자세로 공을 세운 다음에 물러났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인간 세상에서 멀리 떠난 것입니다. 이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세상을 등지고 사업에 투신했습니다. 나중에는 거부인 도주공이 됐습니다. 승상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가만히 보면 조금씩 따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번에 판돈을 크게 걸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승상은 진나라의 정치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국가의 대사를 생각하느라 하루 종일 여념이 없습니다. 정책을 제정하느라 조정에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조정에 앉아 제후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위력이 삼천 지금의 허난성 일대의 군 삼천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 힘의 의지에 승상은 의양 삼천의 근방 지명입니다. 의양의 험난한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태행산의 요새를 봉한 다음 삼진 전국시대의 강국인 대진나라를 군하란 한 조 위나라를 일컫는 말이고 이들이 단결하면 진나라는 약해지고 이들이 흩어지면 진나라는 강해진다고 했다. 지금의 산시성 일대를 일컫는 말이죠. 삼진의 도로를 끊었습니다. 일천리의 잔도를 수리해서 촉과 한의 땅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천하 제후들이 진나라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나라 소양왕의 욕망은 충족됐습니다. 승상의 공로는 이제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공로를 따질 때입니다. 그러나 만약 승상이 이 순간 적시에 은퇴하지 않으면 상앙, 오기, 문종이 당한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상은 왜 이때 승상의 일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왜 승상의 자리를 비워 현명한 사람을 대신 그 자리에 채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승상은 만약 이렇게 하면 백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랫동안 후기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대손손 왕을 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선인 왕교, 족성자와 같은 장수를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은퇴하지 않을 경우 닥칠 화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천양지차의 결과입니다. 승상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범죄는 완전히 논리정연한 채택의 말에 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의 말은 정말 이치에 맞는 말이요. 라고 칭찬하면서 그를 최고의 손님으로 예우하는 파격을 베풀었다. 얼마 후 범죄는 조정에 들어가 소양 왕을 아련한 후 말했다. 산동에서 온 채택이라는 빈객이 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웅변가로 신이 무수히 많은 사람을 봐왔으나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신 역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양 왕은 범죄의 말에 서둘러 채택을 불렀다. 과연 몇 마디 나눠본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소양 왕의 입에서 채택을 칭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채택을 객경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온 빈객으로 승상처럼 예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택을 객경으로 임명하는 조치가 곧 내려졌다. 범죄는 이때 채택의 말대로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병을 칭하고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더불어 사직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소양 왕은 계속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범죄는 자신의 병이 위중하다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소양 왕은 할 수 없이 그의 사직을 허락했다. 얼마 후 소양 왕은 채택의 칭략이 뛰어나던 칭찬과 함께 그를 승상으로 임명했다. 채택은 이후 소양 왕을 도와 서주를 멸망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에필로그입니다. 채택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별 뜻없어 보이는 사건 뒤에 감춰진 기회를 볼 줄 알았다. 한마디로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 다음 원칙에 따라 자신의 앞날을 예측했다. 이어 원대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성공의 대부분이 범저의 아량에 기인해야 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범저의 행위는 채택의 총명함과 지혜에 비교해 볼 때 보다 군자다운 풍모가 느껴진다. 충분히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될 만하다. 음 음 음 음 으 음 으 으 으 자, 112페이지 제3장 맹상군 편입니다. 상대를 후덕하게 대하면 그의 상응한 보답이 돌아온다. 은혜를 입고 보답하려는 것은 사람의 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후덕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은 몇 배로 당신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전국시대에 권문 세족들 사이에 유행병처럼 번진 일종의 사회현상이 하나 있었다. 자신의 집에 식객들을 받아들여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약간의 재능이나 장기가 있는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권문 세족의 문화로 들어가 숙식을 위탁하는 식객이 되곤 했다. 이런 식객들을 걷어들인 세력가들은 당연히 이들을 자신의 이름과 지위를 높이거나 세력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했다. 당연히 식객들이 공짜밥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당시의 식객들은 자신이 신세 지고 있는 권문 세족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종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식객을 받아들인 권문 세족 가운데 유명한 이들은 이른바 전국사공자였던 제나라의 맹상군, 위나라의 신릉군, 초나라의 춘신군, 조나라의 평원군이었다. 이들이 받아들인 식객이 많을 때는 3천명에 이를 정도였다. 맹상군이 이른바 자신은 식객 3천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 실제로 그의 문화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고 한다. 3교 구류, 이는 유교, 도교, 불교 및 아홉 가지의 학설 유파라고 합니다. 3교 구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해도 맞는 말이다. 그는 식객들에게도 무척이나 잘 대했다. 솔직하게 숨기는 것 없이 형제처럼 대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랬으니 식객들이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맹상군이 제나라의 승상이 된 다음에는 식객들의 수가 더 늘어났다. 급기야는 도저히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할 수 없이 식객들을 3등급으로 나누게 되었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간단했다. 우선 1등급은 식사 때 고기반찬을 먹고 외출할 때 마차를 쓰는 식객이었다. 2등급 역시 식사 때 고기반찬은 제공받으나 외출할 때 마차를 쓸 수 없었다. 3등급은 조금 차이가 났다. 그저 별 볼일 없는 수준의 식사를 제공받기만 했을 뿐이었다. 바로 이 3등급의 식객 중에 기인의 풍모가 역부이는 쿵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기인답게 어느 날 식객으로 온 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칼집을 두드리면서 내 칼이여 돌아가야겠구나. 우리는 고기반찬도 먹지 못하는데 여기에 있어 무엇하겠는가? 라고 노래를 불렀다. 맹상군은 그 말을 듣고 그의 식객 등급을 2등급으로 올려주었다. 그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장검을 두드리면서 칼이여 우리 돌아가자꾸나 외출할 때 마차도 없으니 라고 노래를 불렀다. 맹상군은 그 사실을 알고 다시 그의 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주었다. 그는 이제 풍원이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살림을 총괄하는 집사가 황급히 달려와 그에게 보고했다. 풍원이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에 노무가 있는데도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맹상군은 즉시 사람을 보내 그의 노무가 여생을 잘 보내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후 풍원은 칼을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맹상군에게 설, 지금의 삼동성 텅현의 남쪽입니다. 설 지방에 가서 빚을 수금할 사람이 필요해졌다. 그는 즉각 풍원을 생각해냈다. 풍원은 그가 부르자 바로 달려왔다. 풍원은 이미 그가 빚을 받을 사람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인도 없이 대답했다. 그저 계산을 잘합니다. 맹상군은 다소 불쾌한 표정으로 풍원에게 담담히 말했다. 그렇다면 선생은 나 대신 설 지방에 가서 빚을 좀 받아오시오. 빚을 받아 돌아올 때 뭘 사와야 합니까? 맹상군은 더 참을 수가 없어 쏘아붙였다. 우리 집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오시오. 당시 맹상군에 3천명 식객을 거느리는 비용은 사실 설 지방에서 보내오는 고리의 이자로 충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부담이 매우 과중했다. 풍원이 현지에 도착하자 빚을 진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와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순간 꾀를 생각해냈다. 술과 고기를 사서 빚을 진 백성들을 초대하는 잔치를 마련한 것이다. 빚을 진 백성들이 모이자 그는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한 다음 채무자들을 빚을 갚을 수 있는 보류와 그럴 수 없는 보류로 나눴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말했다. 맹상군께서는 백성들을 자식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성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겠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빚을 갚으십시오. 그러나 천천히 갚으세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채권은 지금 모두 불살라버리겠습니다. 영원히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풍헌은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거둬들인 채권을 그대로 불살라버렸다. 설 지방의 백성들은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 나중에는 너나 없이 맹상군을 적극적으로 추대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맹상군은 풍헌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는 비꼬듯 물었다. 선생은 나 대신 빚을 받으러 가서 뭘 사오셨소? 풍헌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해답했다. 승상께서는 저에게 이 집에 없는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없는 물건이 거의 없더군요. 오로지 의의라는 것만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승상을 대신해 의의를 사왔습니다. 풍헌은 말을 마치기 무섭게 자신이 행한 의로운 일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보충 설명을 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갚을 것입니다. 반면 빚을 갚을 수 없는 백성들은 아무리 죽일 듯 쥐어짜봐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도망가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맹상군은 그저 흥! 하는 소리만 내뱉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맹상군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졌다. 제나라의 경쟁자인 위나라의 해왕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사태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생했다. 나중에는 몰래 사람을 풀어 유언비야를 뻗트렸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맹상군만 알 뿐 제나라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맹상군은 조만간 왕이 될 것이다. 해왕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초나라 희왕이 마침 세상을 떠난 틈을 이용해 바로 초나라와 결탁하는 순발력을 보였다. 이어 맹상군이 즉위할 경우 우선 초나라를 공격할 것이라는 유언비야를 뻗트렸다. 이랬으니 초나라 역시 맹상군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었다. 그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은 도처에 퍼졌다. 이에 제나라의 민왕은 우둔하기 짝이 없었다. 유언비야를 듣자 바로 의심이 생겨 맹상군의 승상자리를 박탈해버렸다. 맹상군이 득세했을 때 그의 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실을 이뤘다. 그러나 권력에서 멀어지자 참새들만이 문앞에서 논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풍호는 맹상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맹상군과 함께 서울지방을 방문했다. 백성들은 맹상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술, 안주 등 먹을 것을 싸둔 채 거리로 몰려나와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맹상군은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풍원에게 말했다. 이건 선생이 사다준 정의가 아니오. 이제 내 몸을 의탁할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풍원이 대답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활한 토끼의 새굴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승상께서 비록 몸을 편안하게 의탁할 곳이 생겼으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마차 한 대를 주십시오. 제가 위나라에 가서 혜왕에게 승상을 중용하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승상의 봉지인 이곳 설과 재나라의 도성인 임치, 위나라의 도성 대량은 모두 승상이 몸을 편안하게 의탁할 곳이 될 것입니다. 풍원은 대량에 도착하는 즉시 위나라 혜왕에게 말했다. 지금 천하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재나라의 몸을 의탁하지 않고 위나라의 몸을 의탁합니다. 인재가 많은 나라가 강력해지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천하를 얻는 나라는 재나라가 아니라 위나라가 될 것입니다. 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부관해진 것은 솔직히 맹상군이 기른 인재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재나라 민왕은 유언비여만 믿고 어질고 능력있는 그를 매우 질투하고 있습니다. 도량이 좁기 이를 때 없습니다. 급기야는 그의 승상자리까지 박탈했습니다. 만약 그가 재나라 민왕을 원망하고 있는 지금 대왕께서 불러 잘 대우한다면 그는 위나라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재나라가 나중에 위나라에 귀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대왕께서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재나라 왕이 자신의 조치를 후회하면 곤란해집니다. 그가 맹상군을 다시 기용할 경우 대왕께서는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해왕은 마침 천하의 인재들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풍원의 말을 듣는 즉시 맹상군을 부르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때 위나라의 조정에는 맹상군의 등용을 반대할 만한 안목을 가진 신하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해왕은 사신을 보내 맹상군을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맹상군에게 줄 열량의 마차와 황금 백금도 따로 준비하도록 했다. 맹상군을 받아들일 만반의 주치를 갖춘 셈이었다. 풍원은 자신의 계책이 완전히 들어맞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재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맹상군에게 보고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민왕을 만나러 그대로 임치로 달려갔다. 그가 민왕에게 말했다. 인재문제는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재나라와 위나라가 가장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인재를 차지하는 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치로 오다가 길에서 위나라 해왕이 비밀리에 마차 열량과 황금 백근을 보내 맹상군을 승상으로 맞이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렇게 되면 재나라는 어찌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민왕은 풍원의 말에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한급히 풍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을 물었다. 풍원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대왕께서 맹상군의 승상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땅과 금은 부하를 상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맹상군은 감격할 것입니다. 절대로 위나라로 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위나라가 그를 승상으로 맞이하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왕께서 지금 망설이다.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민왕은 풍원의 말이 그럴듯 했으나 완전히 믿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 상황을 알아보도록 했다. 그때 마침 위나라의 마차가 맹상군을 맞으러 길을 나서고 있었다. 민왕이 파견한 사신은 바로 임치로 달려와 사정을 전했다. 민왕은 그제야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즉각 맹상군의 지위를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어 일천호의 땅을 상으로 하사해 도성인 임치에 살도록 부르겠다는 결정도 내렸다. 이때 미나라의 마차가 설 지방에 거의 다다랐다. 공교롭게도 민왕의 명령 역시 막 도착했다. 미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한 걸음 늦었다고 자책하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맹상군의 정치적인 새 굴이 완성될 수 있었다. 그는 이후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한 일생을 누릴 수 있었다. 내필로그입니다. 세상에는 공도가 있다. 투자하는 만큼 보답도 있다. 라는 말이 있다. 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위의 명구가 아마도 가장 좋은 답이 될 것이다. 120페이지 제3장 원앙편입니다. 남의 실수를 용서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약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소인배들의 행동이다.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힘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자신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남을 대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그 사람의 인품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된다. 또 교만하거나 설치지 않는 자세 역시 마찬가지다. 더불어 이런 자세는 그 사람의 기륭 화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믿을 만한 근거가 된다. 4기의 원앙조착열전 제41에는 서한의 원앙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남의 잘못을 용서한 덕에 화를 피했다는 얘기다. 원앙은 서한 경제 때 오나라의 관리였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여자 노비와 하인이 사통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둘을 강력하게 응징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분노를 억눌렀다. 그러자 자신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인이 너무 어린데다 비록 여자를 탐한 것은 잘못이라 해도 그것이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일로 인해 그 하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더욱 안될 일이었다. 그는 결국 모르는 척하고 현장을 지나쳤다. 하마터면 큰 일로 번질뻔한 사건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다. 얼마 후 하인은 자신의 사통현장이 이미 발각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도망을 치고 말았다. 원앙은 직접 그 하인을 추격해 붙잡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그 일은 너의 잘못이다. 그러나 나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 일을 문제 삼으려 한다면 너는 절대로 도망갈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궁지로 몰아넣지 않겠다. 나하고 돌아가도록 하자. 집으로 돌아온 원앙은 직접 중매쟁이를 자처해 노비를 하인에게 시집보냈다. 게다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예물까지 주는 은혜를 베풀었다. 원앙의 지인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를 몹시 질책했다. 선혜가 그 하인을 용서한 것은 정말 대단히 인정한 처사였네. 그러나 지금 다시 그들의 혼례까지 올려준 것은 문제가 있어. 그건 나쁜 자들에게 나쁜 일을 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 다들 그걸 본받으면 어찌 천하가 혼란해지지 않겠는가? 원앙이 대답했다. 그 하인은 평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네. 그는 그저 노비를 사랑했을 뿐이야.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란 말일세. 나는 조정의 관리일세. 나는 권세를 이용해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두렵네. 지금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네. 나는 정말이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앙을 사고 싶지 않네. 원앙은 얼마 후 중앙조정의 관리가 됐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그가 관리를 지냈던 오나라 땅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5초 7국의 난이 발생했다. 이때 그는 오왕 유비에게 거병을 중지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오나라로 달려갔다. 그러나 오왕 유비는 오히려 그를 생포한 다음 살해할 준비를 했다. 원앙은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때 수년 전 원앙이 용서해 주었던 그 하인은 오왕이 이끄는 반란군의 하급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다. 자신이 모시던 원앙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만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이제야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원앙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빨리 도망가십시오. 잘못하다가는 내일 오왕에게 붙들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며 모든 사실을 알렸다. 원앙은 하인의 말에 반신반의했다. 그러는 사이 하인이 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주인께서는 이전에 제가 저지른 큰 죄를 용서했습니다. 게다가 결혼까지 시켜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은혜를 갚으리라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지체하시면 문제가 커집니다. 라고 말했다. 원앙은 그제야 하인의 말을 잇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겨우 넘길 수 있었다. 원앙은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았다. 남의 잘못을 심하게 따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에필로그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라도 생존권과 인격은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 원안을 살 수 있다. 당연히 권리를 침범당한 사람은 상대에게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문제는 남의 기본권을 침범한 사람의 형세가 불리해졌을 때에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든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대하는 것은 성공의 요인이다.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 4장 인욕 인욕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용기가 소선하게 마련이다. 죽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파 인상여혈전 중에서 인상여에 대한 사마천의 논평입니다. 125페이지 제 4장 인상여 편입니다. 순간의 치욕을 참아 후세의 아름다운 얘기를 남기다.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무엇보다 이지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반드시 머리를 냉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무슨 일이든 감정이 객해지면 그르치기 쉽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제력을 길러야 한다. 진나라의 소양왕은 재임기간 중에 조나라를 자주 공격했다. 그러다 초나라 공격에 공력을 집중하기 위해 조나라와 강화를 맺으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조나라의 해문왕과 민지, 지금의 허란성 서부입니다. 민지에서 만났다. 이때 인상여는 조왕을 훌륭하게 보좌해 조나라의 존엄을 지키는 큰 공을 세웠다. 이 공로로 해문왕에 의해 일거의 상경, 승상급의 지위에 해당됩니다. 상경에 임명되는 출세를 했다. 지위가 당시에 실력자이던 연파보다 높아진 것이다. 연파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주위에 불평을 하고 다녔다. 나는 장군이요. 적의 성을 한납시키고 야전을 실은 사람이요. 큰 공도 세웠어. 그러나 인상여는 고작 알량한 혀로 별 볼일 없는 공을 세웠어. 어떻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이요. 연파는 불평을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인상여를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비록 인상여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들은 순식간에 인상여에게 전해졌다. 그럼에도 인상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고의적으로 병을 핑계삼아 조정에 나가지도 않았다. 연파와 직위의 높고 낮음을 논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얼마 후 인상여가 마차를 타고 외출하게 됐다. 마침 저 멀리에서 연파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즉시 마차를 돌리도록 했다. 인상여의 식객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마침내 너도 나도 그에게 가난한 말을 토해냈다. 우리가 부모 형제를 떠나와서 성경을 따르고 있는 것은 성경의 고상한 인품과 정의감을 흠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은 연파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장군이 악의적으로 나쁜 말을 떠버리고 다녀도 그를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합니다. 이런 행동은 일반 사람에게도 치욕적인 일입니다. 하물며 장군이나 승상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이제 성경과 이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여는 식객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떠나겠다는 그들을 적극 완료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여러분은 염장군과 진나라 소양왕 중에 누가 더 두렵소? 식객들이 대답했다. 염장군이 당연히 진나라 소양왕보다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소. 그러나 진나라 소양왕이 그토록 위풍경당해도 나는 그 앞에서 그를 꾸짖었소. 그의 여러 신하들이 모욕을 느끼도록 만들었소. 내가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그랬을 것이오. 내가 염장군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소? 나는 그저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것은 나와 염장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오. 만약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싸운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오. 두 사람이 다 살 수는 없소. 내가 염장군을 피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안위를 앞세우고 개인의 은원관계는 뒤에 두기 때문이오. 식객들은 인상여의 말을 듣고 비로소 떠나겠다고 한 말을 거둬들였다. 더불어 그의 고묘한 품성과 애국적인 행동을 칭찬해 맞이 않았다. 인상여와 염파의 식객들은 자신들의 주분들과는 달리 자주 만났다. 그때마다 자신들의 주건들에 대한 화제를 입에 올리곤 했다. 인상여가 식객들에게 일정연설을 한 이후 그의 식객들은 염파의 식객들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말했다. 염파의 식객들은 하나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정말 고묘한 생각이오 라고 칭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연파에게 자세하게 전했다. 연파는 얘기를 다 듣자마자 우통을 벗어 자신의 몸을 가시나무 줄기로 꽁꽁 묶었다. 이어 식구들에게 자신을 인상여의 집으로 끌고가 석고 대제하도록 했다. 그가 곧 끌어 엎드린 채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로 소견이 좁았습니다. 장군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르고 무리하게 행동했습니다.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게 됐다. 나중에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른바 문경지우의 절친한 친구 사이를 의미하죠. 이른바 문경지우의 고사를 탄생시켰다. 만약 인상여가 연파가 퍼뜨리고 다니던 말에 모욕감을 느끼고 화를 내면서 같이 비난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 진나라가 그 틈을 이용해 강화조약을 깨고 공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넓은 도량으로 쓸데없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 덕분에 조나라가 안녕과 평화를 구가할 수 있었다. 인내라는 것이 현실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물론 모든 일에서 인내의 덕목을 강조할 수는 없다. 완전히 마음을 비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왼 뺨을 때리면 오른 뺨까지 내밀게 된다. 그러나 사실 이런 행동은 원칙이 없는 인내일 뿐이다. 우리는 주로 개인의 의지와 기계,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내해야 한다. 한편 세상 물정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은 마음속에 인내라는 글자를 새겨 넣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평화가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마디로 경계한 후에도 때가 모두면 하늘이 욕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에필로그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근신이라고 할 수 있다. 화화는 대부분 냉정하지 않는 심리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심리가 냉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이 정확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것이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 모두는 사회라는 가장 큰 가정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이 큰 가정에서도 이른바 약국이라는 것이 있다. 원칙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작은 일에 화를 낸다면 그에 대한 보복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130페이지 제4장 한신편입니다. 남의 다리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딘 끝에 출세하다. 대협은 저작거리의 건달을 짓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사실 의도적으로 짓밟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야 맞는 말이다. 그럴 가치도 없다는 말로 된다. 대협이 기고만장하여 함부로 덤비는 건달의 치기를 옥전에서 보고도 인내하는 것은 충분히 찬탄받을만한 행동이다. 한나라 때의 걸출한 군사전략가 한신은 회음 지금의 장수성 화인시 동남쪽입니다. 회음 사람으로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운 일등공신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그는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 10여세 때 철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때부터 그는 거의 빌어먹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됐다. 한신은 생활이 비록 어려웠으나 고향의 풍속에 많은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다. 또 독서를 통해 병법에도 통달했다. 그러나 진나라의 포악한 통치 하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저 회수의 강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타로는 그가 검을 찬 채 시내를 거닐고 있었다. 이때 회음 지방에서 창다하는 관달들 다섯 명이 그를 배웠었다. 그 패거리의 배장은 소년도살자 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한신은 평소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부딪치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가 조용한 어조로 무엇 때문에 나를 둘러싸는 건가? 라고 물었다. 그러나 소년도살자의 생각은 한신과는 많이 다른 듯했다. 그가 경멸적인 어조로 한신에게 말했다. 네 외모가 그럴듯하고 또 네가 칼을 잘 쓴다고 생각하나 본데 천만의 말씀 솔직히 너 같은 놈은 생쥐 같은 겁쟁일 거야. 만약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칼로 나를 베어보시지? 그러나 네가 겁쟁이라면 내 가랑이 밑으로 한번 지나가 봐. 자 그러면 내 너를 살려주지. 소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허리에 두 손을 올리더니 양 다리를 벌렸다. 표정은 더없이 득이 양양했다. 이때 한신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심지어 손을 칼에 갖다 대기도 했다. 건달들과 이판사판 겨뤄볼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너의 속에서는 웅대한 뜻을 다 펼쳐보기도 전에 먼저 죽으면 어떻게 진나라의 압재로 고통받는 우리 백성부를 구해낼 것인가. 사나이 대장부도 굽힐 때는 굽혀야 한다. 영역이 어찌 이 한순간에만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맴들고 있었다. 한신은 이렇게 생각하자 솟구치는 화를 서서히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는 이어 천천히 몸을 숙여 소년보살자의 가라앉이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한신이 건달의 가라앉이 사이로 기어갔다는 소문은 곧 회음 전체에 퍼졌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가라앉이 사나이 라는 치욕스런 별명으로 불렀다. 한신은 이 별명을 들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 고개를 쳐드는 비분관계를 꾹꾹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실현한 다음 반드시 이 치욕을 씻으리라 맹세했다. 진나라 말기인 기원전 208년 드디어 농민기위가 폭발했다. 한신은 처음에는 귀족 출신으로 숙질간인 항양과 항우를 따라 남북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진나라와의 전쟁에 나섰으나 마지막에는 유방의 휘하에 들어갔다. 이어 대장군으로 임명된 다음 유방을 도와 항우를 격파했다.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후에는 초항으로 봉해졌다. 도성은 비의 지금의 장수성 피현 동쪽입니다. 한신은 봉지를 받은 직후 자신을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게 한 소년도살자를 불렀다. 소년은 한신을 대하자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중에는 연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며 간청했다. 한신은 얼굴에 웃음을 띈 채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너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네가 나의 대망을 완수하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가랑이 밑을 키워 지나간 치욕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칙칙질하기 위해서였지. 나 자신의 포부를 실현해야 치욕을 씻을 수 있으니까. 나는 네 도움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나는 지금 너를 총나라의 중위, 치안유지를 책임지는 권리입니다. 중위로 임명하겠다. 소년도살자는 한신의 말에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하기야 그가 한신의 손에 붙잡힌 다음에도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괜찮은 자리에 관직까지 얻을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는 계속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다. 에필러고입니다. 인내하는 능력은 성공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가는 치욕을 견딜 수 있다면 천하의 어떤 큰 일도 짊어질 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한신의 태도를 떠올려 보는 것이 어떨까? 자신을 용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의 출세를 머릿속에 드린다면 오늘은 충분히 참을 수 있다. 134페이지 제4장 주발편입니다. 상황에 따른 성실한 처세로 성공을 거머쥐다. 자신이 총명하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은 결코 총명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시하거나 한순간에 굴욕을 참지 못하면 종종 작은 것으로 인해 큰 것을 잃게 된다. 한마디로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일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행동을 중호하게 하거나 조심스럽게 하면 남들에게 쉽게 믿음을 줄 수 있다. 이후의 길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된다. 주발은 한나라 초창기의 인물이다. 4기에 강후 주발세가 제27에 그의 성공 비결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주발은 한 고조 유방이 진나라를 타도하기 위해 거병했을 때 그와 함께 많은 전투에 참전했다. 주발은 원래 학식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그저 용맹하게 싸우고 명령을 확실하게 집행할 줄만 알았다. 그럼에도 유방은 갈수록 그를 높이 평가했다. 관직 역시 계속 높아졌다. 당연히 그의 의길 성천은 다른 측근들의 시세문을 샀다. 심지어 한 측근은 유방에게 불만을 토로하기까지 했다. 주발은 한마디로 무식합니다. 전투를 할 때에도 죽어라 싸울 줄밖에 모릅니다. 남보다 뛰어난 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공은 왜 그런 자를 중용하십니까? 유방은 지체 없이 대답했다. 나 역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요. 왜 내가 그대들의 지도자가 돼야 하오? 내가 사람을 잘 쓰기 때문이 아닐까 싶소. 성품이 간사한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나 마찬가지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소. 이런 사람은 설사 공로가 있다 해도 쓸 수가 없소. 그러나 주발은 충직하고 성실하오.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오. 그는 어떤 경우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오. 이게 바로 내가 그를 중용하는 이유요. 유방이 항우에 의해 한 왕으로 봉해졌을 때였다. 그는 즉각 주발을 위무 후에 봉했다. 바로 자신의 신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소홀히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발은 유방이 파격적인 대우에 보답하는 길은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까닭에 온갖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적극적으로 전투에 나섰다. 그는 심지어 부하 장군들에게 한 왕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한 것은 내가 공을 많이 세우기를 바라기 때문이네. 내가 아무리 우둔해도 이런 사실만큼은 잘 알고 있네. 행동은 양심껏 해야 하는 거라네. 이런 훌륭한 주공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사사로운 마음을 품겠는가 라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주발은 유방이 세상을 떠난 다음 해제를 보좌해 조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때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은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방의 부인 여후였다. 그녀는 열시 일족들을 왕으로 대거 등용하겠다는 야역을 품고 자신의 이런 계획을 즉각 주변에 널리 알렸다. 놀랍게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신하가 있었다. 우승상 왕릉이었다. 고조께서 일찍이 백마를 잡아 맹세할 때 유시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되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그를 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태후께서는 여시를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맹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여후는 왕릉의 말에 몹시 불쾌했다. 그러나 꾹 눌러 참은 채 주발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주발이 대답했다. 지금은 태후께서 조정에 계시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시를 왕으로 봉해도 무방합니다. 왕릉은 기가 막혔다. 주발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왕릉이 그를 질책하면서 분노를 폭발시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대는 고조를 따라 수 년 동안 전쟁터를 누볐소. 그런데 오늘 고조를 배반하는 말을 할 수 있소? 부끄럽지도 않으시오? 주발은 이에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오. 저항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대는 향후 내 고충을 알게 될 것이오. 왕릉은 여후에게 저항한 탓에 얼마 후 파직을 당했다. 태부로 강동된 것이다. 그는 곧바로 병을 핑계로 고향에 돌아가 두문 불출하다 결국 고향에서 생을 마감했다. 반면 주발은 더욱 여후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진평과 손을 잡고 여시 일족을 모조리 살해한 후 세상을 다시 한나라 천하로 되돌린 것이다. 주발은 왕릉과 달리 형세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여후에게 무모한 조항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인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역공을 가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의 공격은 떠들썩하지 않았다. 그러나 치명적이었다. 유방이 그를 잘못 보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에필로그입니다. 주발은 독실했다. 절대로 천방지축 날뛰지 않았다. 허영의 눈이 어두워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우쭐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신임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언젠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한다는 진리가 아닐까? 분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진정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138페이지 제4장 진평편입니다. 불만은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행동할 때는 항상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정의도 지켜야 한다. 이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공평하지 못한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이 일들을 가지고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으면 안 된다. 또 자신의 불만을 얼굴에 나타날 필요도 없다. 그저 개인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확한 전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게 될 뿐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것도 공허한 말이 된다. 진평은 한나라 초창기의 명신으로 불명하다. 뛰어난 지혜를 바탕으로 남들이 이뤄내지 못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4기의 진승상세가 제36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다. 진평은 일찍이 뛰어난 계약으로 유방의 한나라 계국을 도왔다. 이로 인해 곡역 후에 봉해질 수 있었다. 이후 승승장구를 내달렸으나 해제 유영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후가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평은 이때 승상의 자리에 있었다. 당연히 여후의 정권 장악에 불만이 많았다. 당시 여후는 자신의 친정인 여시들만 감싸고 돌면서 능력있는 대신들을 몹시 경헌했다. 웬만한 대신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문모 양 방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던 진평으로서는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능력이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구심 끝에 여후의 예봉을 피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여시의 권력이 약해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하기야 어떻게 하든 승상의 자리만큼은 보존해야 했으므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다. 이때부터 그는 의도적으로 거의 매일 술과 여색에 빠진 듯 파라코의 행동으로 일관했다. 조정에 나갈 때는 흐뭇적거리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지위가 높았으나 그 어떤 일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한마디로 흐리뭉텅한 모습을 여실이 보여주었다. 얼마 후 여후는 여시들을 왕으로 봉하려 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진평등의 의견을 구했다. 성질이 대쪽같은 왕릉은 반대했으나 상황 판단이 빨랐던 그는 주발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그는 주발과 함께 여후의 신임을 독차지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여후의 여동생 여요는 끊임없이 여후 앞에서 진평을 욕했다. 승상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있어요. 낮에는 매일 술만 먹고 밤에는 여색에 빠져 지낸다고요. 이 얘기가 진평의 귀에 들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라 다를까 그에 대한 여후의 경계심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어린아이나 여자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여동생의 고자질에 쾌야 한다는 말이오? 라면서 신임을 나타냈다. 진평은 그 말을 듣고는 더욱 자신의 진심을 감추고 거짓 행동을 계속했다. 여후는 얼마 후 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게 됐다. 완전히 자신의 충복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여후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기다렸다는 듯 주발과 손을 잡았다. 여씨의 세력은 가볍게 소탕됐다. 이 과정에서 여후의 퇴치끈이었던 여산과 여록은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 진평은 주발과 함께 유항을 문제로 옹립했다. 문제는 두 사람을 차례로 승상해 임명했다. 에펠로그입니다. 군항 밑에서 관리로 일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분명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드러내야 할 때는 똑똑하게 행동하고 감추어야 할 때는 멍청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다. 옛말에 성인의 돈은 은과 이계에 있다고 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비결은 내심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얘기다. 141페이지 제4장 진나라 문공편입니다. 물러나는 것이 진격하는 것이다. 은인 자중으로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것은 역사적 인물들이 성공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시적인 호기를 부리지 않고 은인 자중하고 물러날 줄을 알았던 것이다. 절대 계란으로 발치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결코 패배주의가 아니다. 그들에게 잠깐의 인내는 큰 계략이었고 잠깐의 물러남은 큰 진근이었다. 진 문공 중인은 역사적 교훈을 많이 남긴 인물이었다. 심지어 그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멀리 물러나는 소위 퇴피삼사의 행복까지 보였다. 4기의 진세가 제9에는 이런 그의 행적이 나와있다. 그는 43세 때 적나라로 도망을 갔다. 또 55세 때에는 제나라로 향했다. 이었 61세 때 진 나라로 갔다가 마침내 1년 후인 62세 때 즉위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만 19년을 유랑한 셈이었다. 물론 망명 중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더부살이었다. 실제로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유랑 생활을 통해 얻은 것도 많았다. 무엇보다 각국의 정치 풍토를 몸소 겪어보았다. 이를 통해 각 방면으로 재능을 갈고 닦았다. 그 덕분에 성숙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 즉위 후에 그가 처음 한 일은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이었다. 그는 우선 정나라에서 개외를 불러 상을 내렸다. 이어 재나라에서 재강, 진나라에서 문령을 불러 중용했다. 또 자신과 함께 망명 생활을 한 대신들에게도 각자의 공로에 따라 상을 내렸다. 이 논공행상의 과정 중에 빠진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개자추였다. 그야말로 국물도 얻어먹지 못했을 정도로 논공행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해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노모와 함께 계산에 은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을 뿐이다. 논공이 세 번째 한 일은 주왕실을 안정시킨 것이었다. 이를테면 큰 공을 세워 제후들 사이에서 체면을 세웠고 주왕실에 손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했다. 그에게 남은 일은 천하를 제패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군대의 편제를 확대했다. 이어 군정합일의 제도를 실행했다. 이는 더불어 군대를 통술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다. 그런 다음에는 마침내 천하 제패의 전략을 수립, 강대한 초나라와 자웅을 겨루기로 결정했다. 그 첫 단계 조치로 송나라를 동맹에 끌어들였다. 그 다음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초나라의 동맹국가인 조나라를 공격한 후 제, 위, 노나라 등도 동맹으로 끌어들여 초나라를 고립시켰다. 그는 이 전략적인 공격을 전개하면서 일찍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보답했다. 또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본대를 보여줬다. 이것이 이른바 구환 보시였다. 초나라는 원래부터 진나라를 타도하고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국가들이 진나라에 굴복하는 등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양국 간의 대대적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당시 초나라 군대는 장군 자옥이 지휘하고 있었다. 기세가 그야말로 대단했다. 진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진 문공은 초나라 군대의 진공이 예상 외로 대단한 것을 보고는 황급히 퇴피 3사에 명령을 내렸다. 당시만 해도 군대가 매일 행군할 수 있는 거리는 대략 1사, 즉 30리였다. 따라서 퇴피 3사를 명령했다는 것은 90리를 후퇴하라는 의미였다. 진나라 군사들은 당연히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장군 홍원은 병사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이번 후퇴는 우리 대왕께서 초나라 성왕과의 약속을 지키고 성왕이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문공이 초나라에 몸을 울탁했을 때 성왕에게 만약 나중에 제가 진나라의 군주가 돼 대왕의 군대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퇴피 3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실제로 퇴피 3사는 장군들과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한 전략이었다. 한편으로 성왕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문공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군사학적 시각에서 봐도 작전상 후퇴는 좋은 전략이었다. 무엇보다 진나라 군대의 후퇴는 초나라 병사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더불어 초나라 대군의 예봉을 피하는 효과를 가져갔다. 따라서 문공의 퇴피 3사는 2보 전진을 위한 후퇴이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뛰어난 전략의 다름 아니었다. 초나라 병사들은 진나라 부대의 후퇴를 당연히 잘못 해석했다. 자신들이 두려워 후퇴했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성복에 이르기까지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때 진나라 부대는 군사 대국인 진나라와 재나라의 지원을 받아 유비무안의 상황이었다. 게다가 교묘하고 귀민한 전력과 전술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해서 진나라 부대는 초나라 대군을 깊숙하게 유인, 격파하는 승리를 거뒀다. 초나라 장군 자옥은 자신이 지휘하는 대군이 뿔뿔이 흩어진 끝에 각계 격파를 당하자 패전의 책임을 지고 자결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복의 전투는 이렇게 진나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진 문공은 자옥이 자살했다는 소식에 흘가분해진 듯 이제 나를 방해할 자는 그 누구도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기분 좋은 한숨을 토했다. 그의 패주로서의 위치는 이때부터 더욱 확고해졌다. 에필러그입니다. 물러나무로 나아간다는 전략의 목적은 결국 진군이다. 물러나는 것도 단순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비겁하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강자가 품는 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감하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역량을 축척할 수 있다. 조용함으로 떠들썩한 움직임을 제압하는 것이다. 물러날 줄 알아야 전체적인 형세를 돌아볼 수 있다. 또 각종 모순과 불리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145페이지 제4장 월왕 구천편입니다. 복수를 갚는 대업을 위해 시옥을 참다. 사람의 일생은 복과 화가 순환한다. 달처럼 차고 기우는 순환은 무상하다. 그런데도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시세를 잘 읽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 예가 치욕스러운 일에 직면할 경우 참지 못하고 분노를 떨트리는 것이다. 따라서 모욕을 당할 때 지혜로운 사람의 대응책은 종종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분노를 누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내하면서 위기를 돌파할 기회를 모색한다는 얘기다. 월나라 왕 구천은 큰일을 위해 시옥을 꾹꾹 눌러 참은 대표적인 인물로 유명하다. 그의 얘기는 4기의 월왕 구천세가 제10일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춘추시대 후기에 장강 하류에 자리 잡은 오나라와 월나라는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벌였다. 거의 해마다 전쟁을 치렀는데 이로 인해 양국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성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기원전 506년 오나라의 함녀는 병사들을 이끌고 초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정에 나섰다. 이때 큰아들 부이와 둘째 아들 부차는 각각 좌우 양 덕면에 부대를 지휘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부차가 부대의 말머리를 돌려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려 한 것이다. 그는 이때 월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다. 월나라는 당연히 외응에 나섰다. 그러나 쿠트타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녀는 초나라를 격파한 다음 덜어와 내란을 가볍게 평정했다. 그는 이때 아들의 죽을 죄를 불문에 붙였다. 반면 아들의 부탁을 들어준 월나라에 대해서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늘 복수의 기회만 엿봤다. 기원전 496년 월나라 왕 윤상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구천이 자리를 이었다. 오나라의 함녀는 그 소식을 듣고 어수선한 틈을 타 월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결심을 붙였다. 그러나 오자선은 남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공격을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면서 함녀의 군사행동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함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어 큰아들 구의와 함께 산만 병력을 이끌고 기세 좋게 월나라로 진군을 했다. 구천 역시 병력을 이끌고 나와 용감하게 운전했다. 결과는 오나라의 끔찍한 해배로 나타났다. 함녀는 이 참패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귀국길에 세상을 떠났다. 얼마 후 부의 역시 세상을 떠났다. 쿠테타에 실패했던 부천은 자연스럽게 오나라의 왕위를 계승했다. 부천은 즉위하는 즉시 월나라가 베풀었던 과거의 은혜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자나깨나 오로지 아버지의 복수만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거의 매일 수군과 전차병, 보병들을 훈련시켰다. 또한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부차!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월나라에 대한 복수를 잊었는가? 라고 묻도록 지키기도 했다. 그는 이럴 때마다 아니다. 내가 어찌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3여 년 동안 준비한 끝에 드디어 기원전 494년 그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월나라 공격에 나섰다. 월나라의 대부 범녀는 이때 구천에게 오나라는 3년이나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 사기가 충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봉을 피해야 합니다. 라고 자신의 전략을 밝혔다. 또 다른 대부 문종 역시 범녀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면서 오나라와 강화를 맺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천은 강화를 하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며 두 중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출병의 결과는 처먹했다. 범녀가 예상한 대로였다. 3만 명이 출병했으나 살아 돌아온 병사는 고작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전투는 회계에서 당한 한 번의 패전으로 끝나지 않았다. 계속 오나라 병사들의 포위된 채 시달림을 당해야 했다. 구천은 후에 막급이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무리였다. 이때 문종이 말했다. 주공 우리는 서둘러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꾸준하지 못합니다. 구천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저들이 우리의 강화 요구를 들어주겠는가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날 저녁 문종은 8명의 미인과 수많은 금은 보아를 대동한 채 오나라의 장군 백비의 분양을 찾았다. 백비는 문종의 설명을 듣고 수많은 뇌물을 보자 마음이 동했다. 그는 한 번 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나 마지막에는 빠지 못한 척 뇌물을 받아들였다. 다음날 백비는 부차를 찾아가 말했다. 구천이 강화를 요구할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부차가 말했다. 월나라를 멸망시킬 날이 지척에 왔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 하늘이 주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겠소? 백비는 부차가 선뜻 자신의 제의에 찬성하지 않자 더 적극적으로 부차를 설득했다. 구천이 요구하는 것은 말이 좋아 강화이지 사실은 항복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 의해 좌지우지 될 처지입니다. 구천 역시 죽음의 종이 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화를 들어주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인위가 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이처럼 명분과 신리를 다 챙기는 일을 우리가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폐업을 이루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강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월나라는 죽을 힘을 다해 전투에 나설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부차는 백비의 말이 대단히 이치에 왔다고 생각했다. 곧 승낙의 말이 떨어졌다. 그러나 오자서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부천이 강화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상황이 묘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다름에 달려와 부차를 만났다. 아니나 다를까 부차의 입에서는 강화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말이 나왔다. 오자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말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줄곧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죽어온 몇 년 전에는 매일 복수를 다짐하면서 원수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스스로를 찌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를 허락하면 도대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월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면 나중에는 도리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미 뇌물을 받은 백비는 자칫 하다가는 일이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에 황급히 오자서의 말을 잘랐다. 상국의 말이 좀 과하십니다. 과거 상국께서는 초나라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과 강화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대왕은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국은 제멋대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대왕을 인과 의도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 넣으려는 것 아닙니까? 백비의 말에 부차가 황급히 나섰다. 두 사람은 싸우지 마시오. 상국은 먼저 돌아가시오. 월나라가 공부를 보내오면 내 그대에게도 일부 나누어 주리라. 모자서는 마음이 씁쓸했다. 자신이 아무리 나서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그의 입에서는 오나라는 곧 망하겠구나 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백비의 말처럼 원나라는 명의상으로는 강화를 요구했으나 사실 항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부차는 문종에게 모든 나랏일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당부한 다음 범녀와 함께 오나라로 향했다. 부차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부차는 두 사람을 남루하기 이를 때 없는 서곡에 살도록 조치했다. 이어 합녀의 묘를 지키고 말을 먹이는 일을 맡겼다. 부차는 부천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궁궐을 나설 때에는 그에게 말을 끌게 하고 돌아와서는 옷과 신발을 벗기도록 했으며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에는 앞에서 기다리게까지 했다. 부차는 부차의 모든 명령을 잘 따랐다. 단 한마디 원망의 말을 하는 법이 없었다. 공손하기 그지없는 행동으로 나중에는 부차의 한심을 세게 되었다. 한 번은 부차가 병이 들었다. 부차는 신통력 있는 범녀에게 향후의 상황을 예측해 보라고 했다. 범녀는 곧 병이 나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바로 부차에게 달려가 병이 어떤지 살폈다. 이어 부차의 대변을 맛보면서 말했다. 대왕의 병은 곧 나올 것입니다. 부차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그대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부천이 대답했다. 저는 일찍이 명의한테 의학을 배웠습니다. 환자의 대변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병의 경중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왕의 대변을 맛보니 시환의 추위로 인한 열병입니다. 시환에 걸린 것 같습니다. 큰 병이 아닙니다. 얼마 후면 나올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부차의 병이 완쾌되었다. 부차는 그기야 부천이 자신의 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니 나중에는 그가 아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문종은 그때까지도 쉴 새 없이 백비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다. 백비 역시 흔만나면 부차에게 부천을 위해 좋은 말만 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부차는 드디어 부천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마침내 부차는 부천을 월나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오자서는 적극 반대하며 절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관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자서에 대한 부차의 반감은 깊어졌다. 나중에는 그의 간원에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었다. 부천은 귀국한 다음 오로지 회계에서 당한 치욕을 씻을 생각에만 골몰했다. 그런 생각은 행동으로도 나타나 미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무 음주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먹고 자는 것도 검소하기 그지없었다. 안으로는 군신들을 격려했을 뿐 아니라 아래로는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 계몽했다. 이렇게 3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하자 월나라의 민심은 급속도로 그에게 기울었다. 그럼에도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군신들의 충성을 더욱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언덕을 베풀었다. 이를테면 맛있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자신 혼자 즐기지 않았다. 좋은 술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직접 마련했다. 또 항상 부인네들이 짜준 허름한 옷을 입었다. 그는 투지를 잃지 않기 위해 편안한 생활도 마다했다. 요도 없이 침대 위에 건축더미를 깔고 잠을 자는 것은 기본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받은 취업과 어려움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쓰디쓴 동물의 쓸개를 준비해놓고 수시로 맛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또한 궁궐을 나설 때면 항상 마차에 먹을 것을 가득 실어놓고 노약자와 병든 사람이 보이면 지체 없이 나눠주었다. 몇 년 동안 각구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는 드디어 대부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나는 오나라 왕 부차와 일전을 준비하려고 하오 완전히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말이오. 여러 사대부들은 나와 뜻을 같이 해 이리 성사되도록 해주기 바라오. 나는 부차와 싸우다가 죽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오. 만약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나 나라 밖의 제어들과 힘을 합해도 오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버릴 것이오. 이어 칼을 든 채 여러분 곁을 떠나 이름과 얼굴을 바꾸겠소. 부차의 종이 돼 일하다가 기회를 틈타 그를 죽이겠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소. 만약 이 방법도 안된다면 나는 반드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내 약속을 실현하겠소. 얼마 후 원나라와 오나라는 오호에서 결전을 벌였다. 결과는 오나라 대군의 대패였다. 원나라는 내친김에 부차의 궁궐을 포위했다. 결국 성을 함락시킨 후 그를 사로잡았다. 원나라는 오나라를 멸망시킨 2년 후 마침내 천하의 패자를 자처할 수 있었다. 에필러그입니다. 원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천이 오나라 대군의 공격 앞에서 은인 자중하는 임기응변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 일이 반드시 자신의 의지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인내해야 할 때 반발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다면 퇴후의 승리를 얻을 수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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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후의 승리를 얻을 수 없다.